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모스트리 생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거구요 일단 아무도 안계실때 얼른 냉전 한판 돌리도록 할게요 엑스퍼트 12시라며요 오자마자 켰어요 오자마자 켰다구요 화요이님 많이 부드러워졌죠? 맘에 들어 맘에 들어 얼른 켰어요 씻고 얼른 켰어요 원래 좀 쉬고 하다가 얼른 켰어요 출첵 VIP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화요이님이 제일 먼저 오셨네요 오시기분 빵알을 안해도 되죠? 오케이 네네네네 도대체 상대편이 디펜스가 있나? 있으니까 디펜스 형이 있으면은 유리하다고 그러지? 없는데? 내가 다 이겨 그래서 하필 해야하는 축제가 폰을 가지고 해야하는거라 이런 출첵밤은 얼른 하고 일단은 축제해요 일단은 축제가 먼저 고스네의 방송보다 축제가 먼저 축제부터 하세요 빨리 새벽 4시까지 새벽 4시까지 시킵니다 음 아프지 않군 좋아 좋아 그렇지 딱 좋아 내가 더 넣겠지? 그 다음에 이거를 그렇지 내가 먹고 빠져주고 그렇지 타이터 됐어? 와 이거를 이거를 뺏겼어 됐어 이렇게 살려주면 돼 됐어 이렇게 살려주면 돼 그래 그래 니가 이거 다 먹은구만 해줘 날 줘야지 이 자식아 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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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나 못했어 지나 못했어 지나야죠 뉴트리오 위로 올라와줘 일로와줘 와 미치겠다 와 얘 엄청 강한데 위로 올라와야지 뉴트리오 뭐하는거야 아 추워부터 망했죠 파일이 못하고 멘티킹님 코아 안녕하세요 파일이 못하고 뉴트리오는 위로 올라와야 되는거 위로 안올라오고 그렇지 그래도 했던 전적은 있구만 저 진화를 시켰다는걸 알고 있어 보는적으로 그 다음에 널 진화시킬거야 걱정마 자 위협해 위협해 그렇지 저 먹어 저 먹어 그렇지 그거 먹고 그렇지 리자드로 진화했고 그렇지 리자드로 진화했고 오 위험했어 위험해서 맞을 뻔했어 갈까 갔다 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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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만들었잖아 응 야아 와 얘 엄청 강한데 아 하나방님 고아 안녕하세요 아 아까전에 위로 올라왔었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올라왔어 아 뭐야 왜 안죽어 와 미치겠네 그렇지 괜찮아 아래쪽은 먹고있어 위쪽 먹어 자 레벨만 올리면 돼 됐어 여긴 제가 지키겠습니다 내려가세요 이거 지킬거같은데 오케이 내가 지켰고 오지마아 나 혼자 지킬수 있단 말이야 지킬수 있겨던데 마..막아야지 하자 됐어 오지마임마 난 여기 지키마하면 이긴다고 지키마하면 이긴다고 지키마하면 이긴다고 지키마하면 이긴다고 네 네 검은콩님 고아 안녕하세요 저기 줘 주고마라 줘 주고마라 우리 레벨업하자 아 끝났어요 시골수고 수고하소 수고하실까요 뚫자 됐어 가자 어디서 날 때리려고 짜식이 패언니 고아 안녕하세요 위험한데 그렇지 됐어 잡았다 됐다 아비교환입니다 왜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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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죽어라 죽어어 됐어 맞아요 엄청 강하더라구 엄청 강하더라구 그렇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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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오케이 와 아 저 도구 두개 낀거라구요? 진짜요? 킬 낀게 아니고? 와 너무 강해 혼일 때 일은 절대 피해야되 진짜 어제 잠깐 했는데 페널티 페널티 어? 사월샷니 고아 안녕하세요 레벨업 하자 너무 무리하지마 페널티가 없어 아 페널티가 없어 페널티가 없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오케이 자 좋아 그렇지 네! 우리 이겨보는거야! 미드래곤? 미드래곤 또 누구야? 왜 다.. 다 죽은거야 잡지마! 오..뭐..뭐..오..잠깐잠깐잠깐 방금 이사..이사했고 나갔지 미끄래곤? 아아 아..레벨 13까지 치웠는데 일단 우리팀이 살릴때까지 좀 기다려야돼 때리진않겠지? 때리진않겠지? 때리나? 때리진않네 자..두투리오 나올때까지 기다렸다 가자 가자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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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지 잡았지 잡았み 잡았지 아 이런 난 잡혔다 난 끝났고 자 아 그냥 에너지가 채울걸 두트리오 들어갔을때 끝날 수도 있는데 얘네는 때리는거 말고는 할일이 없을거야 왜 잠깐 잠깐 두트리오 왜그래 두트리오 그러지마 두트리오 그러지마 두트리오 그러지마 그렇지 그렇지 야 멋지다 야 이새알꾼 멋졌다 이새알꾼 멋졌다 난 기다리고있으면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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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고 가자 이게 바로 주인공이 있으면 승리한다 네 아 아 근데 지시안 자시안도 혼자쇼는 엄청 잘하던데 근데 자시안이 무슨 캐릭터에요 디펠스에요 어택형이에요 밸런스에요 보니까 어택형 같은데 밸런스에요? 굿 나쁘지않아 하실분 계시는지요 네 기분좋게 일단 승리를 했습니다 기분좋게 승리를 했구요 일단 스탠더드로 해서 혹시 들어오실분이 있으면 들어오시고 만약 안계신다고 하면은 랭크매치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문콩님이 계시기때문에 스탠더드배틀로 일단은 연습게임 몇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트컵 거문콩님 오오 많이 올렸네 슈퍼컵이면은 네 일단 연습게임 한번 해볼까요? 어어 검콩이 스타일도 바뀌었네 아 근데 아 진짜 못이기겠어 리게이밍 매니저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 시나리를 응원하시면 됩니다 네 다시한 이상한게 일반공격에 슬로우힐 어 진짜요? 그건 나중에 그거 되겠구만 아니 저기 맞아 나 얘기 들어봐요 저기 어제 제가 그 디펜스로 저기 누구냐 야도란을 하는데 야도란 포도타기 너프 됐어요 야도란 포도타기 너프 됐어요 파도타기가 한번 쓰면은 걔도 세번 이렇게 연속으로 되는데 한번밖에 안돼 어쩌다가 두번되고 와 야도란 완전 폐신 와 야도란 완전 폐신 와 야도란 완전 폐신 검은콩이 뭘 고르실지 모르겠네 아... 사활사님이 내가 아래로 딱 내려갔으면 좋았는데 자시안이 있으니까 4타가 추격도 됩... 아 진짜요? 그냥 사기잖아 자시안 한명 한마리 가지고도 이길 수 있는 거잖아 물론 다굴의 장소 없지만 사기캐요 사기캐 진짜요? 아 맞다 그거 몇 바꾸는 거 깜빡했다 다음판에 몇 바꾸면 되지 뭐 지금 몇 분 계시죠? 3분! 확인 1타게인 밸런스 안맞추네 밸런스? 뭐냐? 일단은 큐아린....님이 마기라스님한테 붙으세요 최대한 저기 그걸로 가겠습니다 저기 그 뭐냐? 솔라빔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1대1로 저때문 이겨 어제도 그거 랭전하면서 진짜 완전 와 힘들었다니까 네 자리 많이 남아요 보통이 저정되면 도대체 얼마란거야 퀴즈보다 왜요 퀴즈보다 왜 뒷목 잡고 줄어져 됐어 잡았고 됐어 이득받으니까 빠져 이득받으니까 빠져 아 진짜요? 괜찮아요 이런거 봐주셔도 됩니다 봐주셔도 돼요 야 불을 불을 재밌어요? 뭐야 혼자 해도 충분히 돼? 야 왜 이렇게 무리해 무리할 필요 없어 자시안 너무 무리했잖아 아니 그냥 불편해요 뭐가 불편해야 너무 무리했어 있을까 다시 오 뭐야 우아 죽는줄 알았네 우와 죽는줄 알았네 얼른 맞춰야돼 레벨 7 맞춰야돼 솔라빔 가야됩니다 솔라빔 뭐야 어떻게 된거야 오지마 임마 이건 중앙 안가도 되죠 안녕 못먹지롱 못먹지롱 임마 어딜켜 먹으려고 우리 이득 받죠 나 레벨 7까지 돼야돼 오지마 임마 나한테 자세한이 있어 임마 자세한이 있다고 임마 자세한이 있다고 일로와 일로와 너 거기있는거 다 알아 임마 빠져 임마 됐죠 솔라빔 맞춰놨죠 됐죠 솔라빔 맞춰놨습니다 이제 끝은 나왔습니다 2번판 볼 시나리오의 엄청난 캐리로 2번판 이깁니다 안녕 안녕 애논 아프지 아플거야 아플거야 임마 울지마 임마 그렇지 오 뭐야 저걸 피해 그렇지 잡았어 오케이 하하 이게 바로 골씨나이다 하하 자 아리로 내려가자 가쩌 굳씨나니가 허트로 시간 쓴게 아니라고 자 가자 나한테 지금 솔라빔이 있어 솔라빔이 있어 솔라빔이 있어 솔라빔이 있다고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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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어 야아 샤오스님 좀 빨랐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다 일로와 일로와 위험해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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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진화해야되는데 진화 왜 안했어 도대체 뭐 어디있어 임마 임마 어디있어 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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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박쇼 자쇼 끝 정리 끝 진화 끝 가자 잡아요 어디가 일로와 얼른 자꾸 위로 올라가야됩니다 바로 돌아갈게 알겠습니다 바로 위로 갑니다 이제 지금 스탠더드로 연습중입니다 냉전을 이따가 사람 없을때 할겁니다 자 가잖아 나한테 붙지마요 나 솔라빔이야 지금 됐어 오케이 됐어 이정도면 충분해 난 없지만 최대한 도와줄 의향이 있어 이거지 임마 이걸 킥끼는거야 임마 안녕 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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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안죽었잖아 잡았고 오케이 일로와 임마 잡아주지 잡아주지 임마 잡았고 잡았고 어 못잡았네 못잡았네 아 아쉽다 어디서 스틸하려고 짜식이 어디서 짜식이 스틸하려고 오지마 임마 맞아요 그러고 있어요 네 어 뭐야 어디서 쏘는거야 어 뭐야 어디서 쏘는거야 그렇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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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이게 바로 어 골피나리의 진정한 실력이라고 임마 어디서 임마 어 갈가부기 넌 내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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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안녕 잡았고 가자 위로 갑시다 과학 2스택 이런 왜 과학이에요 이거지 너무 깔끔한데 너무 깔끔한데 그렇지 됐어 굿 레벨 13 맞추자 아 못맞추네 아 못맞추네 얘 포기했네 얘 포기했네 안녕 자 껴 잡아도 돼 자 쟤 끝 이렇게 잡는 겁니다 자 됐어요 끝 가져왔쇼 플셰카 맞아요 얼마나 깔끔합니까 여러분 플레이가 너무 깔끔해 너무 깔끔해 다들 잘하셨어 어떡해 스탠더드웨션 저희가 최강이에요 지금 야 군더더기가 없잖아요 야 기가 막힙니다 자 자신이 미쳐날리고 있습니다 우와 아 보쉬요? 아 보쉬구나 어쩐지 보셨어요? 보셨으셨나? 자 블랙힐러님 스탠더드에 같이 달려보시죠 일단은 보셨으 뭐야 저기 나한테 친구 걸었어 친구 걸었으면 당연히 또 인정해주는게 고스나리의 그거지 아 그래요? 자 들어오시.. 어 사활사님 나가셨네 다시 들어오셨구요 내가 너무 잘했나봐 내가 너무 잘했나봐 내가 너무 잘했나봐 어떡해 너무 잘했고 이사일코스 너무 잘했고 알겠습니다 근데 디판스는 야도란 열탕으로 해야될거 같아 근데 열탕이 나랑 안맞는데 아 나는 딱 파도타기가 딱 좋아 파도타기에 붙잡는게 가장 좋았는데 파도타기가 너프당하면서 아.. 파도타기가 왜 그렇게 너프당했는지 그 딱 붙잡기 딱 좋았는데 파도타기가 아 기간제에요 아 선물하고싶다 버그? 버그라구요? 너프당한거 아니여? 근데 이번 업데이트의 상황에서 이.. 뭐냐 야도란에 너프포싱은 없었어 진짜 버그일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하다가 아 그럼 버그일겁니다 아 그래요? 버그 싫다 근데 고문콩리 왜 이렇게 실력이 좋아졌어? 원래 그러잖아요 아이 그렇긴 한데 그래도 랭전에서 그러는건 아니잖아요 어 종이패토이님 구경하겠습니다 들어오셔도 됩니다 지금 스탠더드에서 지금 몸풀고 있습니다 지금 몸풀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어요 인원이 넘으면은 레전도 할거에요 레전도 오늘 4시까지 할거기 때문에 저기 만약에 중간에 이제 나가신다고 하면은 이제 랭크 매치로 같이 랭크도 올릴거고 그럴건데 와나마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넬의 방송이신것을 환영합니다 얘는 핫삼이 같은 레벨 거북왕이 겨우 이기는 것 같 하하하하하하 아 그랬어요? 아 한동안 안해가지고 그런일이 있었구만 아 그런일이 있었어 들어오실분 안계시죠 지금 안녕하세요 고스넬입니다 팔로워하시장인 고스넬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있으니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넬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요? 못들어갈 수도 알겠습니다 고스넬이 방송 재밌게 봐주시고요 해설영수 많이 했습니다 레전도 들어가면은 해설 제대로 재밌게 해드립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아 컴이에요? 주캐 주캐로 갈까? 지금 보자 캐릭터 선택을 보자 그대로 가자 이상해 꼭 가자 이번에도 저기 그 뭐냐 솔라빔으로 가겠습니다 이득보면은 바로 빠질겁니다 사화하수사님이 중앙 가셨고요 검은콩님은 아래쪽 가셔야 되고 킨치님이 뭘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마이영 님이 아마 위로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방적으로 보고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 헤포자님 고아 안녕하세요 거꾸로 얘기하시는거 좋아하시네요 컴퓨터에요 컴퓨터라구요? 진짜? 아니야 이거 긴장해야돼 왜냐면은 컴퓨터한테 질뻔했거든요 네 컴퓨터인데 질뻔했어 컴퓨터가 너무 잘하는거야 이거 방심하면 안됩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는 순간 바로 패배입니다 컴퓨터한테 패배한다는거 네 오늘 방송 접으란 얘깁니다 열...시만...어...어...어... 그러네 내가 먹을게 너는 저기 가있어 됐어 오케이 좋아 아주 좋아 자 컴퓨터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부터 먼저 먹으러 오면은 컴퓨터가 잘하는거고 이거부터 먼저 먹으러 오지 않는다면은 바로 컴퓨터가 못한다는 겁니다 자아 오 그래도 피고 빠질줄 알아 안녕 안녕 어디가 일로와 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으어어 네씨 우와 죽는줄 알았네 내과 내과 어 뭐야 스티는 되게 잘하네 야야 떼...떼지마 진짜 너무하잖아 때리면은 뭐야 스티는 되게 잘하는데 가자 잡았고 우물폭탄인데 잘가라 잘가라 아자 규진이 안맞는구만 시참 예약이에요 들어오셔도 됩니다 아무아라 들어오셔도 됩니다 아 컴퓨터면은 재미가 없는데 일단은 양악 한 번 가겠습니다 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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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어뭐어뭐 오 긴장했어 나 지금 긴장했어 지금 방금 순간 긴장했다 긴장했다 긴장했다고 오오오오오 빠져임마 됐어 술라빔 예야 끝 끝 안녕 술라빔 맞고 죽어 임마 그렇지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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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가 너무너무 시시한데 어 뭐야 컴퓨터가 잡으러 와? 그렇다면은 이렇게 가주는게인지 상정이.. 아 뭐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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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죽겠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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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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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허허 오 죽는줄 알았다 이야 임마 뭐야 아 뭐야 아 진짜 늦었다 오지마 임마 어디서 오려그래 임마 길라비임 와 죽는줄 알았네 치.. 치플 일어날 뻔했네 와 죽었어 뭐야 왜케잘해 왜케잘해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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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드림인가? 굿! 일단은 뭐 1대1이면은 뭐 보스테가 충분히 이길거라 생각을 하고 임마 좋았고 보스테는 일단은 기지로 돌아가는게 낫지 않겠어요? 에너지가 너무 없는데? 보스테가 가자 와 컴퓨터한테 한 번 죽었어 수치다 위험하군 보스테가 위험하군 지금이야! 우와 이거 죽는다고? 죽는다고? 우와아아아아 야아아 야 야 엄청 잘하는데? 네 컴퓨터가 엄청 잘해 이 골스넬을 두 번씩이나 죽이는 이런 그런 캐거를 이루다니 안녕? 안녕 임마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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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살짝삼아 달달달달달달달달% 이네 ㅠㅠ 야 혼자 다 아시는데 혼자 다 아시는데 혼자 다 아시면 혼자 다 하시는데 야 컴툴 상대로는 뭐 되게 안네 상대 상대로는 뭐 되지가 않네 레벨 13 만들어야 됩니다 어차피 적이 다 모여있을 테니까 이거는 뭐 제가 여유롭게 공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컴퓨터가 상대라도 이기면 기분 좋죠 됐어 쫄라빈 됐다 자 오시지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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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뭉탱이 다니는거야 위험해 너랑 1대1랑 붙는거는 사양입니다 너랑 1대1 붙는거는 사양이야 잡았고 야 위험해 위험해 공격 안해도 되요 네 안녕 오늘 끝날씨 임마 가자 잡아요 그냥 예 평범하게 잡죠 우리 이거 잡아요 네 잡아도 돼 미션 끝 모든 게임 끝 끝 야 피쌍이 느낄줄 알아 빠져줘야지 이거 방심하다가 또 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유나이트 짜라놓고 좋아 유나이트 최대한 짜라놓고 굿 양악? 양악이에요? 잠깐 양악은 양악은 현 넘지 않았나 네 안녕? 나도 피쌍이 있어 임마 잡고 죽어 임마 임마 죽어 임마 흐흐하 흐흐흐흐 흐흐흐 임마 어이구 어이구 어디랑 어디다 죽은거니 어 죽어 임마 죽어 임마 죽어 임마 죽어 임마 아 아아 두명 더 죽일기 좋은데 아쉽다 아이 컴터는 이 맛이죠 네 때리는 맛이 있구만 야 흐흐흐흐흐흐흐흐 그래요? 뭐야 컴터가 나한테 좋아요 했어 아 컴터가 나한테 좋아요 했다니까 스틸을 캐버나 아 진짜요? 컴터가 안했지도 몰라 해보자 해보자님 들어와요 이분이신가? 뭐지? 오마이 일단은 기분 좋게 심리하고 랭크 매치는 좀 더 진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들어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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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우리 이거 뭐냐 저기 랭크 매치처럼 할 거예요 내전 가겠는데 아 진짜요? 해보자님 지금 하실 거예요? 아 그래요? 아 로비 안 갔었네 그래요? 그러면 내전 한번 가죠 뭐 일단은 긴치님 친구 추가 킬러님 트레이너 정보 근데 마스터 자인전 어떻게 봐? 프로필 일단은 맞고 에스퍼트 컵 저보다 뭐야 언제 내려가셨어요? 야 벌써 마스터 컵 가신 분인데 네 그거 말고요 어떤거 어떤거? 배회모드? 프로필에 어디있어? 아니 사람이 안 눌러져요 포토카드가 안 눌러진다니까? 이걸 누르고 나서 가야되잖아 포토카드가 안 눌러져요 포토카드가 안 눌러져요 아 다시 들어와요 다시 들어와요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봤어요 네 아 오케이 LR 누르면 되네 엑스퍼트 컵이네 아 오케이 확인 검은콩님 검은콩님 아니 검은콩님은 충분히 네 골스나리를 이해해주실 분입니다 들어오세요 검은콩이 어디있어 오케이 자 일단은 저는 내려가구요 아니잖아 잠깐 이게 아니야 대회모드로 간거에요? 아 대회모드로 갔다 일로와요 일로와요 아니 들어와요 그냥 들어와요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요 네 이거 대회모드로 하라는 거였구만 네 하윤님 말씀하세요 단톡 확인? 단톡 확인진 못하는데 네 네 사활사님 잘하셨죠 맞아요 같은팀 해야지 이런 골스나리가 못한다는 식으로 들리는 거 같네요 골스나리도 나름 잘하거든요 어 샨들님 아 아 자 들어오실 분 안계신가요? 아니 스텐에도 인원이 해보자님 위로 올라와요 해보자님 위로 올라와요 대회모드 하지말고 지금 인원이 많이 없으니까 저기 그걸로 가겠습니다 스텐으로 가겠습니다 인원이 많이 없어 의외로 자 먼저 들어오시는 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깐 아니 다섯명 밖에 안 들어와 자 제가 초대 안합니다 들어오실 분 들어오세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에클레시님은 누구시지? 저는 초대 안합니다 들어오시는 분 위주로 하겠습니다 글쎄 글쎄 모르겠는데 이거 끝나고 계속 리방할게요 리방을 할게요 차라리 저거 누르면 팀 참가 돼요 아 그래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죽게 한번 갈까요? 사람이니까 죽게 한번 가겠습니다 골씨나리 골씨나리가 치고 빠지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림피아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다 라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어 백한님 고아 안녕하세요 골씨나리 많이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 전 전 16층까지 올라갔던 골씨나리라고 합니다 다시 시작을 좀 늦게 했어요 그래서 16층 밖에 못 갔지만 이번 목표는 24층이 목표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검콩님 뭐야? 나 검콩님 부른 적 없는데? 템이 없는데 아아 템이 없대요 네 왜냐면은 검콩님 제 방식 아니면은 잘 안하세요 괜찮아요 저희는 피지컬로 예 피지컬로 이기면 됩니다 네 피지컬로 이기면 됩니다 검콩님 화이팅 샤워샤님 화이팅 김치님 화이팅 헬버자님 화이팅 우리 이길 수 있어 엠 음 설마 지금 뭉치겠어요 검콩님 저한테 두개는 주셔야 됩니다 다 먹으시면 안돼 다 드시면 안돼요 네 적당할 때 빠져요 네 됐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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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먹으면 안되지 이이이이이이이이이 to 어디가요 여기녀기녀기 아아 위험하다 검콩님 거기 그렇게 있으면 안 돼 위험하다 이거 손해인데 됐다 내가 먹었다 와 내가 먹었네 일로와 인마 어딨어 인마 너무 가지마요 우리 이득 봤어 충분히 그렇지 빠져요 빠져요 탱커들이 같이 온다 이거 득해요 이거 뒤에 있는거 득해요 이거 득해요 어차피 레벨 5에 지나니까 관계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먹어 튀어 됐어 이득 봤어 빠져빠져빠져 됐어 됐어 빠져빠져빠져빠져 이득 봤습니다 명령어 됐어 머지롱 그래 나 빠져줘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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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검콩님 드셔야 되는데 드실 수 있겠어? 어 이거 드셔 이거 드셔야 돼 이거 드셔야 돼 이거 드셔야 돼 위험해 위험해 내가 먹어야겠다 위험하다 와 뺏길 뻔했네 안녕 안녕 와 진화시켜버렸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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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콩님 진화가 안됐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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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빠져야 된다고요 공격하지마 아 이런 공격하시면 안되는데 됐어 잡았어 우와 뭐야 뭐야 언제 자신 올라왔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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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레벨 5 진화 시키세요 위험해 위험해 안녕 레벨 5 진화 시키세요 레벨 5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만들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아 전장 밑에꺼 먹었구나 됐어 충분해 아래쪽 먹으러 가죠 뭐야 어 저 위험한데 자세한 위험해 잡으러 가야돼 자세한 위험해 자세한 위험해 잡아아 임마 잡았지 임마 못잡나 잡아 임마 잡았다 잡았어 아 죽는줄 알았네 오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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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다 돌아가셨어 아 아 위험한데 왜 너무 방심했구만 레벨 10 맞춰놓고 해보자님 아직 레벨 8이구나 가자 잡으러 가자 됐어 최대한 치고 빠지기 어 이런 이런 큰일 났다 잡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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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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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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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위험해 아아 마땅 어 사탕님 고아 안녕하세요 아이디가 태경님으로 하시는 태경님이라고 봐도 되겠죠 이거 위험한데 우리가 불리한데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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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었으면 좋겠지만 뺄 수 있을까 뺏었다 오 멋있어 멋있어 어떻게 뺏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멋있어 엄청 멋있어 엄청 멋있어 완전 멋있어 그리고 필살기 임마 잡았고 잡았고 제발 너 혼자서 아무것도 없게 임마 좋아 암 뺏어 좋아요 밑에 거 안 먹어요 한분은 먹어줬으면 좋겠는데 네 개굴 닌자가 먹었으면 참 좋겠다 늦긴 먹기엔 늦었지만 레벨 12까지 일단 레벨 12까지 일단 맞춰놨고 아니 왜 나를 일부러 이렇게 때리려고 낸거지 빠지자 빠지자 이거 이길 좁다 빠져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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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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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왜 왜 왜 왜 무지롱이야 갑자기 갑자기 뭐야 우와 우와 못이겨 물몸가지고 못이겨 야 이거 아래꺼 못먹겠는데? 위에꺼 먹으러가죠? 가자 가자! 이거 먹어야돼 무조건 먹어야돼 무조건 먹어야돼 무조건 먹어야돼 무조건 먹어야돼 그렇지! 안전빵 가운데 뭐예요 가운데 뭐예요 때리나 때리네 우와 됐다 야 우리 먹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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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빠 으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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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가 막힙니다 우리 야 팀플 장난 아닙니다 지렸습니다 순간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순간 기적이 필요했어요 야어어 분더더기 없었어 왜 이긴거지? 누가 막타를 잘 쳤어 어느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 검은콩님 막타였구나 역시 내가 인정한 내가 인정한 팬텀 막타 까만콩님 뭐야 이거 이거 뭐야 까만콩님 까만콩님 뭐지? 이거 마스터급인데 네 아 리방 리방하면서 순 순차적으로 받을게요 순차적으로 받을게요 순차적으로 받을게요 선착순은 받는다 뜻이죠 랭크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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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는 애도 있으면서 막 와 진짜 자신이 있어야 돼요 이길 수 있긴 한데 마지막 한 분은 누가 되실건지 와 사몬이다 아 진짜요? 조만간 너프 당할거에요 자시야 그렇게 사기캐가 어딨어 아 그래요? 아 해보자님 알겠습니다 한 분 초대하실 분 안계시나? 저혈압치료제 곱스내리 맞아요 2주동안 숨참는다 오케이 안 들어오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이제 친구측어만 친구측어만 어? 대부님 들어오셨다 대부님 뭐야 이거 리방 안할게요 지금 딱 딱 5분이니까 대부님 대부님 무서워 대부님 이렇게 곱스내리가 납치를 해야지만 방송에 오실겁니까? 시시로 오셔야지요 책임지세요 자시안하실건가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하시면은 예 제가 나쁜 놈 되잖아요 숙제 하나 이제 켜줘 아아 그렇구나 내일 모레면 내일이면 계약이네요 여러분 뭐지? 컴 같은데? 컴 아닌가? 컴이죠 12시에 재출인데 숙제가 빌려서 이런 던질게요 오케이 나나나나 너무 막 던지시는거 아니에요 지금? 이러다가 컴 지면 컴한테 지면은 유튜브각이라고 제발 한번씩 물어보세요 니가 곧씨나리니 니가 곧씨나리니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화요이님은 바로 인기쟁이가 될겁니다 혼자 하시면 외롭다구요 하나타님 고아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세카이 일본 버전 나 나 나 나 나 나 내일은 쉬는 날이 제목보고 놀랍게 왔잖아요 아 진짜요? 고아 보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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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금장이예요 제가 원래 이 꽃 아 진짜요? 이 꽃이 장난아니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돌 그 dev 됐어 좋아 안녕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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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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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잠깐만 컴이 아니잖아 컴이 아니야 우와 위험 있어 오지마 오지마 어어어어 하 JM 뭐야 얘네 뭐야 얘네 뭐야 뭐지? 한명의 해변은 뭐지? 얘네 얘네 뭐지? 얘네 뭐지? 오지마 임마 오지마 임마 잡았고 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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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쟤 우리 이드 박자 빠져 아 진짜요? 항공인조차 중위 자 이번에는 탱커로 가겠습니다 안녕 잡아줄게 어디갔니? 내가 잡아준다고 임마 좋아요 아 이거 양악 양악이 걱정이 됩니다 어어어 컴치고 잘했어 칭찬해주지 감히 고스나리의 골을 막아? 컴치고 잘했어 야 뚫기겠는데 야 야 근데 무셨다 얘네 무지경으로 오니까 되게 무셨다 잡을거고 에어먹고 어 잠깐 숄라비엄 안될 숄라비엄 안되데 숄라비엄 하면 안되는데 아 아쉽다 숄라비엄 하면 안되는데 어쩔 수 없다 잡았고 오지마 임마 임마 굿 굿 아주좋아요 컴은 원래 양악이 꿀잼이지 지마 굿 와 돌아가신거 아니지 일로와 뭐야 오오오오 험치고 잘했어 칭찬해주지 훔치고 잘했지만 넌 끝났기 임마 감히 고스나리한테 되든 버리다 그리고 너희도 끝났기 임마 바로 쓸거거든 그리고 이렇게 쓰면은 너희는 끝났기 임마 뭐야 내가 끝났어 한방짜린데 한방짜리에요 얘네들 한방짜리 한방짜리 다 죽여 다 죽여 없애버려 그렇지 아 한마리 아쉽다 아래쪽 가야겠구만 아 이제 시킬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안녕 일로와 임마 아비야우 어 뭐 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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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밀어 쫓아왔어 우와 한방 한방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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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네 왜이렇게 잘해 불컴이잖아 봤죠? 이게 바로 감독 감독 왜이렇게 약탈 잘 먹지? 오오 오오 잡았고 오 왔나? 튕겨줘 고마워 튕겨줘 고마워 튕겨줘 고마워 튕겨줘 고마워 튕겨줘 고마워 넌 가 임마아아아 안녕 안녕 난 골트날이라고 해 와 못잡았어? 아 못잡았네 아쉽다 뭐 어떻게 된거야 얘네 왜이렇게 잘해 색깔잘까 왜이렇게 잘해 왜이렇게 잘해 왜이렇게 잘해 탱커가 필요해요 그니까 원래 탱커 하려고 했는데 스킬 선택을 잘못했어 아 여기 정신 나갔어요 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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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잠깐 거문콩님 어깨 두껄 안녕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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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이거 진다 우와 우와 장난 아니다 우와 대부님 장난 아신데 아 킬 선택 잘못해가지고 지금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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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안녕 안녕 우와 죽는줄 알았네 우와 죽는줄 알았네 왜이렇게 잘해 야 왜이렇게 잘해 뭐야 뭐야 위에 가야되잖아 사람 섞여있다 아 사람이 섞여있어요? 아 어쩐지 잘하더라 이해를 포기했습니다 가운데로 와요 가운데 내게 잡았나? 그렇지 잡았고 됐고 끝 아참! 이거지 이거지 모크차이예요 모크 엄청 잘했어요 자 가운데 열어주시고 그니까 탱커 죄송해요 탱커하려고 했다가 킬 잘못찍어가지고 네 킬 잘못찍었어요 진짜 킬 잘못찍었어 진짜 와 뭐야 다 잡혔잖아 에로트 지금 나들도 친분하지 자 일단은 킬 유나이트 채웠어 오케이 안녕 안녕 심플 안녕 가라 아주 심플하죠 솔직히 안잡아도 되는데 검은콩님과 저와의 캐리 고크궁 잘 들어갔다 그러니까 아 시원시원하네요 네 시원시원하네요 네 시원시원합니다 플레이들이 플레이들이 시원시원합니다 왜요? 치고빡이 되게 잘하셨잖아요 짠짠 짠짠 아 탱커 같다 했는데 아쉽다 하실분 안계시죠? 데로토 AI인가 아니면 실망했다 흐흐흫 중대장은 오늘도 실망했다 뭐야 있잖아 누구지? 킬러님 계시네 어떻게 커스텀 갈까요? 뭐야 김치님이 튕기셨잖아 아하 알겠습니다 마난언니 지금 많이 하셨어요 어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킬러님 들어오셨고 오케이 커스텀은 자시안만 밴해줘요 오케이 오케이 커스텀 많이 하게 되면은 레알키키 자시안하실 분 나 일단 자시안 못해 나는 일단은 밸런스 스케일링은 잘 못해요 사람이죠? 사람이죠? 알겠습니다 하나타님 신고많이 하셨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구요 피곤하시면 바로 주무세요 많이 계신다 역시 방자에 안보이나요? 흐흫 아무도 없으면 냉정 갑니다 너는 주무시러 가셔도 돼요 네 아 버티다 잘거긴 한데 아 진짜요? 재밌겠당 네 맞아요 죽음의 사 자시안이 생각보다 엄청 쎄요 거문공님 해보시면은 와 나 자시안 자시안 사야지 이럴걸? 이제 흐흫 싫어요 싫어 싫어요 진짜 죽으라고 하는거잖아 이거 예 아니 그게 아니고 봇 봇 아니에요 봇? 야 그래 저 야도라구 아 그래요? 근데 파도타기가 엄청 엄청 러프됐던데 레디 고 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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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하시구요 어우야오 체치코 아이고 렛 렛 렛 렛 렛 렛 렛 진짜 너무 욕심부렸어 렛 렛 야야드는 엄청 잘하시는데 난 이거 먹고 진화해야지 이번에는 됐어 하이퍼 하.. 하-하-하 보러 가겠습니다 이거는 와 와...그냥 뭐... 안녕? 하보야 임마 너한테 천적이라고 하보는 끝! 잡았어요 안녕? 어 지랄했다 빠져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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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먹어주고 그리고 임마 어딜터 임마 어딜터 먹으려고 임마 어딜터 먹으려고 하보라고 아 잠깐 드레인 아 드레인 안되는데 아 또 스킬 잘못 선택했어 괜찮아 이것도 나쁘지 않은 스킬이긴 해 아 와 이걸 못잡아? 됐어 잡았고 이득 충분히 보면 됩니다 우리 이득 봤어요 이리로 와 우리 굳이 무리 안해도돼 무리 안해도돼 타게임 안하네 자는 하하하하 진짜요? 으! 아주 좋아요 자바찌이 롱 자바찌이 롱 롱 아 야 돌진 좋았어 야 나쁘지 않았어 나이스트라이 굿 굿 어디서 뺏겨먹으려고 짜식이 일로와 임마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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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려고? 먹어봐 임마 먹어봐 임마 먹어보라고 임마 먹어보라고 임마 짜잔 스킬 선택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지만 어쨌든 나돌하니 위험해 그렇다면 내가 잡아주지 잡아아 아깝다 아아 아까워 위험해 위험해 됐죠 좋아 아주 좋아요 아 아 젠장 스킬 선택을 계속 잘못하네 이거 큰일났네 냉전 열심히 욕먹었어 이거 그래 몹대신 얘네들 잡고 레벨업 하자 얘네들 잡고 레벨업 뭐지? 이건 뭐지? 이건 뭐지? 레벨업 하자 레벨업 하자 가지마 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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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업 레벨업 차이가 너무 나는군 엣스 굿 재미 봤으면 빠져주고 5연속 2연속 나오진 않겠지? 뭐야 5연속 다음에는 덜이 안나오네 5연속 다음에는 덜이 안되네 6연속이 안되네 5연속 가시죠 야다란 혼자서 모크하지마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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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아주 좋아요 모여서 가는거 보니까 사람 같긴 한데 왜왜왜 자라시더만 아주 좋아요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저거 먹겠습니다 먹을게요 먹습니다 새벽에 밖에 안남았네 먹어주고 빠져주고 이렇게 빠져야지 여기 십자 맞춰놨고 굿 이건 뭐 그냥 압도적이라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닙니다 나 지금 유나이트 한 번도 안쓴 것 같은데 이건 봐 뭐야 아래 위험하다 야 필살이 피를 써 잡았고 이거지 유나이트라는 이거지 바로 버스트하자 오케이 오케이 오 먹질 않네 없나? 먹으려고 했는데 야 얘 아직 레벨 9 안됐어 어떡해 레벨 9 안됐어 이정도면 녹지 자샷 믿고 고 자샷 믿고 고 오 자샷 죽겠다 잡았고 오우 멋져 하지만 멋졌지만 넌 거기까지야 인마 어묵 아어어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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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이이이이이이이이.. 빠지고 껍좋아 포기하지 않는 금통하나는 인정해주지 하지만 나는 거기까지야 임마 어 뭐야 오어우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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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다 빠져야돼x4 모지 נachsen 아앙... 죽었다 그렇지 자, 시헌 오케이 한 대 만 더 그렇지 오 급히 좀 미쳤네 왜요 왜요 안좋은 쪽인거죠 네 야 사람이 하는 것처럼 야 야 사람이 죽질 않아 죽질 않아 얘네 그 얘네 레벨이 안되가지고 그거 유나이트도 없네 뭐야 어 저기있잖아 뭐야 저쪽도 늘려고 하는거야 잘가라 끝 안녕 아주 멋지게 아주 멋지게 마무리 아 너무 이기는데 야도란이 안좋네 야도란 못썼어요 스틸 못쓴거에요 뭐지 왜 나한테 이거 다 주지 열 아 열탕 망각술 재밌는 챔 없나요 글쎄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야도란 이상의꽃 림피아 아니면은 잘 안해요 재밌군 이기기만하니까 재밌군 랭크매치는 지금 오케이 뭐야 화요인이 주무시러 가셨구만 아니구나 머리가 타고 있습니다 안주무시러 가셨네 아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제대로 하고싶은데 제대로를 못하네 아 진짜요 고스나리를 이해해보세요 그게 더 쉬울거 같은데 나 마스터인데 우리팀이 더 잘하는데 아니 근데 검은콩님하고 킬러님하고 샤워스장님하고 다 잘하세요 대부님하고 야 고스나이도 잘한다고 자부를 하는데 더 잘하시네 검은콩님은 심지어 시작한지 얼마 안됐단 말이야 근데 캐릭터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나게 높아 사람인가? 그런거 같은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솔라빔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야도란 정글 가는거는 좀 안될 안될거 같은데 사람인거 같은데 사람인거 같은데 네 그렇지 그 다음에 샤워스장님이 정글 가시고 검은콩님은 아래쪽으로 가시는게 가장 좋을거 같은데 아 내가 아래쪽으로 갈까? 아니구나 검은콩님 중간 가시는구나 아니야 이거 사람같애 어 아닌거 같습니다 이거 사람 아니네요 네 사람 아니네요 네 네 네 편하게 가세요 네 편하게 가세요 사람 아니에요 네 보십니다 네 보시네요 나중에 이 팀으로 이렇게 대회 나가도 재밌겠다 탱커 탱커로 가야지 기분좋게 탱커로 가겠습니다 탱커가 저기 야도란 빼고는 없기때문에 오픈나리가 탱커로 가야지 가야지 내가 때릴게 다 먹으면 안 돼 탱커 근데 내가 왜 레벨이 더 높냐 탱커 어머머머 얘네 뭐야 얘네 뭐야 탱커 뭐야 뭐야 오 야 넣었어 잡았고 더이상 가지마요 네 뭐야 이 부위는 또 왜 왔어 Top 아! 젠장! 아! 조즈 잘못했다 됐다 잡았다 오우야 뺏길 뻔했네 탈압인가? 왜케 잘하지? 탱커로 가겠습니다 우리 에너지 채워야돼 거북콩님 거의상 가지마 들어와 들어와 우리 지금 방어해야돼 얘는 잘해요 아 못잡았네 아쉽다 잡을 수 있었는데 일로와 어! 잡았다 잡았지롱 야 진화하셨고 어 쟤가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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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위험하진 않지 난 탱커 지망탱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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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그렇지 그렇지 상호사님 그렇지 상호사님 그렇지 이거지 어느 쪽으로 가야되나 내가 이제 제가 이거 먹겠습니다 됐어 이번엔 대대로 탱커 역할합니다 자, 아래쪽 가야지! 야, 탱커 맞아요? 저거는 탱커가 아닌데? 예 야, 위험한데? 위에? 어? 어디 있어, 임마? 어? 야, 얘 레벨 9네? 가자 왜? 오오, 궁 썼어? 야, 이건 뭐 그냥 흐흐흐흐흐흐흐 이야, 야, 와 살려고 궁 썼는데 궁 살렸다 니 애가 위험해요! 애들 쩔쳐올 것 같애 빨리 없애야되요 오케이, 오케이 됐어 야도란 정글 엄청 좋잖아 야, 그냥 학살인데 이 정도면은? 컴미 아무도 잘한다고 하지만 검은콩리 레벨 올려요! 야, 이거는 뭐 킹존 신고 오오, 킹존하고 계시는구만 야도란도 장난이 아닌데 지금? 와, 야도란도 참 현조 웃음 야, 야도란에 대한 야도란에 대한 야도란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순간입니다 우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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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 때문에 찾았다 니 덕에 찾았다 오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아 안돼! 아 괜히 야 야 와우 와우 하하하하하하 아 젠장 그 장면을 못 봤고 아쉽다 레벨 12고 총장 채웁니다 이왕이면 15초 같으면 좋겠지만 15을 채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최우질 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자, 오 잠깐만 오, 야도란하고 붙는데 이거 못 이기잖아 야도란하고 붙으면 못 이기잖아 야도란이 이긴다고? 야도란이 이긴다고? 오, 새로운 발견이야 야, 야도란이 그냥 무쌍 찍는데요? 와, 위험했다 대기시간 33초, 오, 진짜 흐하하하하하하 한 번 죽으면 안 된다니까, 이거 진짜 한 번 죽으면은, 야, 큰일나 게임을 못해 레벨 14 맞추자 레벨 14를 맞추고 오, 아쉽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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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는건데, 아 이런 오! 예전에 2시까지 멀쩡했으면서 진짜요? 누가요? 오오오오오! 칭찬해 주세요 나이스 프라이 오, 뭐야 뭐야! 뭐 이렇게 잘해! 난 탱커였는데 오, 킬러님 안돼! 킬러님 안돼! 돌아가지겠어! 위험해! 어, 우여워, 잘했어 자, 막는캐 지금 지금 야도라니 갑니다 지금 야 이거 좀 위험한데? 잡았고 야 죽는줄 아네 우어어어 저 에너지 채우고 다시 올게요 저거저거저거저거저거저거저거 가시죠 야 야 도라니 다 찍었죠 야 도라니 다 찍었죠 어떡해 안녕 안주찌롱 아 진짜 킹 버렸다 이거 그냥 무쌍 찍는데 우리? 네 그냥 대부분이 여기 앞에 계시는데 그냥 이야 죽었어 35초 컴전은 이게 재밌긴 한데 너무 컴전만 걸리니까 재미가 없다 난 안죽어 전 죽었어요 와 근데 야도란 엄청 세네 야 야도란 정글 엄청 좋은데요? 야도란 나보다 딜 높아 볼까요? 야 야도란 나보다도 딜 야도란 야 딜 장난아니다 우와 야도란 가지고 저렇게 찍을 수가 있구나 아 사람이 걸렸으면 좋겠다 근데 자 저게 AI랑 가라 그렇죠 그렇겠죠 다섯 분 야 의외로 많이 안계신구만 시민만대에 좋구만 으 으으으음 만약에 AI면은 아 뭐가 좋지? 흐흐흐 그쵸? 랭땜에 받을 스트레스 여기서 바로 풀리죠? 어 어 어 쟁론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네이 방식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으음 뭘로 할까? 이거 이번에는 사람 아니에요? 이번에는 사람 아니야? 사람 아니었나? 너는 사람 아니야? 날 날 날 날 날 날 날 날 백쏘미 정글 가능TV 잠깐만 보고 사람이면은 사람은 어렵고 AI면 가능합니다 백쏘미 정글 백쏘미 정글이야 가능 근데 차알면 제가 갑니다 오케이 어 그냥 정글 가도 될 것 같아요 지금 AI 아니야? AI 같은데? 네 AI 같은데? 네 나도 컨트롤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보 컨트롤 연습 좀 하겠습니다 좋아 무슨 노래 들으세요? 어 노래? 노래 나 저 노래 들어요? 아 무시조리 하시라 했네 네 짠 소음입니다 소음 아니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레벨이 빨리 오르지? 내가 근처에 있었던가? 우와 우와 무석이 안맞아? 우와 이거 위험한데? 위험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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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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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잡히겠다 우와 주문 좋았네 어딨게 인마 어 뭐야 어 얘네가 완전 이득 받잖아 내가 멋지롱 하보 갑니다 이거 득해요 이거 이거 득해요 난 레벨업 다 됐죠 우와 저게 밀려? 잡았고 됐죠 그렇지 잘한다 나 빠져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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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없어 에너지 없어 브이텍 브이텍 굿 곰곰이 잘하시는데 이제 마스터 되겠는데 실력이 마스터인데 오우 너무 방심하셨네 어디서 거묵풍님을 노릴려고 인마 오지마 인마 오지마 인마 그치 이번엔 와 실패할 뻔했네 와 됐죠 끝 굿 가 가자 뭐야 뭐야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얘네 뭐야 얘네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해 오지마 인마 오지마 인마 오지마 인마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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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뭐야 얘네 뭐야 얘네 뭐야 얘네 뭐야 뭐야 뭐 야 움직이질 못하겠어 와 오지마 인마 그냥 pigeons 그냥 물장 찍으시는데 예 잡고 뭐지? 와 뺏으려고 했어 나이스 트라이였어 하지만 나이스 트라이였지만 너희는 안돼 인마 이 구스넬이가 하부를 고른 이상 가자 잡자 잡고 잡았고 그렇지 잡았고 그렇지 잡았고 오케이 오케이 굿 수고하셨어요 야 야 그냥 장난이 아니신데 그냥 무죽 찍으시는데 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오연속 이상은 카운트가 안되네 오연속 이상은 카운트가 안돼 오연속 이상은 카운트가 안돼 오연속 이상은 카운트가 안돼 오연속 이상은 그게 안되나봐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렇게 쪽 킬이 그냥 나오는데 자 잡으시구요 자 가자아 가자아 잡혀 가자아 잡자아 안녕? 어 뭐야 안녕? 안녕? 오우 아팠어 나이스 트라이어 아팠어 뭐야 자 가자 그냥 미쳤는데 네 그냥 미쳤는데 그냥 미쳤는데 우리 그냥 미쳤는데 네 이게 AI기 때문에 가능하죠 뭐야 얘네 티라도 온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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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해 갑자기 왜 이렇게 잘해 으어어어어 어우어어어 미야돼 우와 잡아줘요 킬러님 킬러님 해피가 좀 잡을 수 있어 그렇지 역시 해피가 되기는 강력히 있어 좋아 뭐야 역장 찍으시는데 네 어허허허 야 미쳤는데? 얘네 레벨이 딸리다보니까 얘네한테 쟤한테 죽고 날려났다 지금 야 이거는 뭐 야 끝났죠 맞네 벌써? 저희들 레벨 14 쭈비슨 만렙 돼갑니다 아 뭐야 아 자꾸 이런 컨트롤 미스 때문에 내가 컨트롤 연습을 자꾸 해야돼 뭐야 뭐야 어디갔어 야 어디서 넣으려고 구나 애가 아니구만 생존 자 레벨 업 만렙 되고싶다 만렙이 안되는구만 레벨 15 된다 쭈비슨 만렙이 된다 만렙이 된다 안녕 뭐야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임마 어? 야 이거 풀날뻔했구만 안녕? 내가 널 잡아주겠어 끝 안녕? 오우 위험했어요 하지만 이겼어 와우 잠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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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죽는줄 알았네 갤만하는데 심심하냐 그러니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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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거야 너무 이게 AI를 이기니까 뭔가 성취감이 안들어 아 AI를 안만났으면 좋겠는데 일로와 잡을거야 아 쟤 안잡히네 아 AI만 안걸렸으면 딱 좋은데 대부캐리 하하하하 다 캐리하셨죠 야아 멋져요 배틀데이트 한번 볼까요 킬이 어떻게 됐죠 야아 10만대 그냥 넘으셨네 걸릴 수 밖에 아 진짜요? 안걸렸으면 좋겠는데 뭐야 거무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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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인가요? 네 분 네 분 계시구요 안 돼 나도 팀에 넣어줘 나도 팀에 넣어줘 이투맛스님이 오셨네 뭐야 거무콕님 나가신거면은 이투맛스님 초대되어도 되겠습니까? 안오시는데? 아 팀 편성중 안 들어왔구나 알겠습니다 거무콕님 신고 많이 하셨어요 자 일단 힐링을 할거구요 잘자요 거무콕님 이거 5인큐하면은 굉장히 힘들겠지 다들 오늘 엑스퍼트나 그거 될텐데 잘자요 힐링이 양악이라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1시 허윤님 왜이렇게 버티는거 하지? 오늘 엄지님이 안보이시는구만 네 분 한 2시 되면은 갑자기 시청자 폭증합니다 이제 들켰다 볼티나리가 게임실력은 안되지만 눈치는 늘었습니다 뭐야 힐링이 떠나셨어 어떻게 된거야 아니 없어요 2시에 뭐 없어요 없는데 네 힐링이 어떻게 된거에요 아니 그런거 없어요 그런거 없는데 네 아 킬러님 그만하시는건가 예 주무시러 가셨나봐요 이 멤버로 4인큐로 저기 그거하면 안되나 우리 지금 랭크 매치하면은 힘들겠죠 네 그냥 스탠더포 스탠더라는게 낫겠죠 네 어때요 여러분 구미가 땡기지 않습니까 네 아 랭크 4인이 안되는구나 아아아아 그렇구나 4인이 안되는구나 그러면 5인을 만들면 되지 그러면 5인을 만들면 되지 디포 해야되고 아아 그렇구나 하실분이 더 안계시는구만 그러면 스탠더드 가야지 뭐 이번엔 사람 걸랬으면 좋겠다 이번엔 사람 걸랬으면 좋겠다 지금씨가 5인은 너무 잘해줘 아 진짜요? 아아 그렇구나 저도 랭 하고싶은데 맞아요 저도 랭 하고싶긴 한데 우리 다같이 네 다같이 랭 한분만 더 들어오시면은 랭하면 딱 좋은데 한분만 들어오실게 있으면은 킬가루돈니 마스터 마스터폭이다 어 1시 넘었다 잠깐 방을 아 30분 뒤에 아 오케오케 알겠습니다 방을 다시 만들게요 이번에는 잠깐 랭 랭전으로 해가지고 5인큐로 하고 들어오세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보죠 뭐 이길 수도 있잖아 우리 이길 수 있나? 이길 수 없나? 이길 수 없나? 3인큐로 하면은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투마스님 오셨구요 대파 아 그래도 한번 해보죠 우리 그래야 실력이 늘어 한번 더 난 모르겄다 그니까 한번 해봐요 그리고 이기면은 대박이지 뭐 아 근데 한분이 한분이 안 들어오시네 아 한분만 딱 들어오시면 딱 좋은데 한번더 초대하면은 한번더 초대하면은 욕먹겠지 한번더 초대해보고 안되면은 아 파윤이 잘자요 수고하셨어요 잘자요 자세한이 없죠 죽고마는데 그런가? 아니면 우리 돌아가면서 3인큐 할래요? 5인큐가 좀 힘들면 3인큐는 그래도 이길 수 있는 방 예 방송 키고는 삽니다 오오오 아주 좋은 정신 반갑습니다 어때요 그래서 한분씩 쉬시는거야 어차피 많이 안계시니까 어때요 그니까 그럼 누가 먼저 한번 양보하실래요? 혹시? 양보하실 분 계신가요? 아우 감사합니다 일단은 대분님은 다음판은 무조건 확정 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랭크를 올리죠 이제 이길 수 있어 우리 우리 화이팅 할 수 있단 말이야 이길 수 있어 화이팅 이길 수 있습니다 이번엔 진짜 진지하게 가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뻐 나 진화가 먼저 돼야 되는데 진화가 최대한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 뭐지? 이 건나라라고 하시는 분은 왠지 AI같은 아이디를 가지고 계시구나 보자 아 오케이 야도랑 궁궁 자시안 자시안 자시안이 있네 와 큰일났다 레벨업을 빨리 해야돼 큐어링도 있잖아 심지어 자시안 다 큐어 아 이거 야 큰일났네 화이팅 화이팅 우리 이길 수 있어 화이팅 이번에 긴장이 되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보전이었다면은 이제 사람이랑 사람이랑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 누구야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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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시안 캐릭터 하시는 분이 유튜버라고요? 어 엄지나이님 고아 안녕하세요 으흐흐흐흐흐 레신 아니 안돼 사월사님이 체계를 되시다니 아 젠장 아 아 이거 이득 못봤는데 어? 잠깐잠깐잠깐 아 나 죽었다 아 이거 죽었다 님네임 보고 날 부른거같은 좋아좋아좋아 또 매직컬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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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주 잡을끽여 잡아 끼꺼 잡을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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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아악 아 잡이고 잡았다 아 와아 어려웠네 자신 잡기 진짜 어렵네 굿! 아주 좋아요 우리 이득 충분히 봤어 그렇지! 우리가 이득 봤어 우리가 이득 봤어요 위험하다 위험하다 자시한 혼자 잡는건 위험해 와 이거 위험하다 위험하다 와 자시한 굿! 가차 렛 나왔으면 좋겠네 뭔소리에요 갑자기 네 그럴처리 하는거 아니에요 어디있어 어디있어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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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맞아요 맞아요 그건 맞는거 같애 싸울 생각을 하면 안돼 빠져야돼 빠져야돼 야 아래쪽 망했는데 위쪽 와요 위쪽 안와? 위쪽 안올거야? 위험한데 일단은 난 궁은 배웠고 일단은 난 궁은 배웠고 와 이게 위험한데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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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아직 몰라요 승삭 아직 몰라요 그치 자시한 잡고 잡아줘 잡아줘 제발 잡아줘 오케 그렇지 됐어 와 자시한 장난아니다 와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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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자시한 장난아니다 오 잡았다 와 자시한 장난아니다 혼자 쇼 누가 누가 잘하나 지금 냉전이라 쇼 이거 방심을 못해요 네 그렇지 그렇지 나도 나도 궁 궁 좀만 더 좀만 더 아아 궁 아 왜이렇게 궁이 안차 아 고스나리 야 야 장난아니다 됐다 다 잡았어 아니 왔잖아 아 아 아 아 왜 이렇게 못해 고스나리 아 자꾸 혼납할래 그러면 안 돼 아 아 아 아 자꾸 혼납하고 있어 아 고스나이 열받네 아 위에 맡겨도 되겠죠? 나 아래쪽에 나 아래쪽에 있어도 되는거지 나 아래쪽에 있어도 되는거지 좋아 좋아 우리 역전 노릴 수 있어 역전 노릴 수 있어 좋아 맞아요 그렇긴 한데 이겼어 좋아 이거 이거 좋아 느낌이 좋습니다 그렇지 가자 먹으러 가자 먹으러 가자 일로와 일로와 안녕 내가 몸빵이 돼줄게 어뭐야 없는데? 비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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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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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위험해 아 나 죽으면 안되는데 우와 이게 안죽어? 우와 진짜 안죽는다 어 뭐야 안죽었어 와 생존신거 하하 와 이거 잡았네 내가 야 이거 가운데 이거 야 이거 위험한데 아 나 왜 썼지? 바보 아 옥스넬 바보 궁을 왜 썼지? 아 자시안 자시안이 위험한데 걔들만 잘 잡을 수 있다면 함 뵙 아 음 자실방 아무 ni quindi 야 사실은 위험했죠 와 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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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그러니까요 야 장난 아니다 위험해요 윈도마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오이고 지금 3인큐 랭 중입니다 지금 돌아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겼어요 우리 랭크 올릴 수 있어 오늘 마스터 한번 올려보자 오늘 다시한번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래쪽으로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저 마스터인데 오 그래요 저 어디쪽으로 오냐 왔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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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우와 프린 너밖에 없어 5 4 3 거기 못넣지 롱 못넣지 롱 하하하하 못넣지 롱 하하하하 와 초반에 죽는줄 알았어요 와 이거 유튜브 올려야지 와 와 이거 초반에 죽는줄 알았네 자 수고하셨구요 다음 3인큐 하실 분 두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스퍼트 클래스 아 자신한분 아 진짜요 가가지고 아 그분 한국분이시면은 고스나리도 그거 한다고 말씀좀 아니 하면 안되는구나 그 얘기하면 안되지 어 안되는구나 그냥 즉 재밌게 게임했다고 해주면 한번만 해주세요 네 자 이번엔 전판에 못하셨던 분 들어오세요 아 진짜요? 아 그렇구나 전판에 못하셨던 분 들어오세요 할때 1인큐로 다시 한번 플레이하고 계시면 되겠네 그러면은 똑같이 마스터 이렇게 가면 되니까 한분 더 누구와 들어오실건지 임두마님 들어오시겠어요? 신령은 보시다시피 마스터급은 됩니다 아 아 그래요 잘하셨어요 네 그래도 질겜하셨는데 안부 잘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전판에 하셨던 분 아무나 그러면은 들어오세요 지금 뭐 들어오실 분이 많이 안계시는거 같은데 천찰승 받겠습니다 참고로 9분은 저기 몇분정도 시청하고 계시나요? 잠깐만요 오케이 오케이 야.. 실력자로 이긴거 아냐 자 아무나 한분 들어오실 분 얼른 들어오시구요 왜 나랑은 안해줘요 할거에요 한분 더 들어오시면은 3인큐 가야지 2인큐 가요? 너무 아쉽잖아 어 이투마스님 들어오셨다 와 그런 대형 뭐냐 스트리머랑 네 아 그 말이 아니라 뭔소리 뭔소리에요 뭔소리에요 아 들어오셨네요 네 아 대형 스트리머네 부럽습니다 아 야도란이 자시아는 유일한 카운터입니다 아 그래요 아 아니에요 저는 먹이없이 아니에요 저는 먹이없이 아니에요 저는 먹이없이 아닙니다 아 그분 QRpra flex한 야도란 컴 Square ino 아 그래요 아예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구나 정말 domains هو console 최이루 왕 잘하는걸로 갑니다 어? 우리팀에 자세한이 있다 우리팀에 자세한이 있다 저 저아비 아 진짜요? 그 승률 제일 좋은 팀을 저희가 잡았다는거 아닙니까 아 그렇구나 자세한 큐어링 2인퀴인가? 아 진짜요? 설마 또 걸리진 않겠지? 네 설마 또 걸리진 않겠죠? 안걸렸으면 좋겠다 한번만 걸리시면 되지 두번걸리겠죠? 자 걸리진 않았구요 자 우리 한번 이겨보죠 상대편에 지금 자세한 없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해요 자세한이 큐어링 야 끝났어요 이거는 컥 라인 괜히 라니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득보고 바로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근데 이게 상대편 야도란도 없잖아요 어 대부님 저 따라오시면 될걸요? 글쎄요 나 잘 모르겠네 나도 제대로 못봤어 맞네 맞네 됐어 좋아 아 진짜요? 델로트가 또 못봤어요 델로트가 또 못봤어요 안그래도 착인데 됐죠 잡았고 또 못봤어 와 못잡았어 오오오와와와와 가가치마 아 잠깐 가면 안되 아잠데 안되 아 망했다 아 망했다 아래쪽 내려갔죠 아클났따 빨리가자 x3 그래도 아래쪽은 대단한데 지금 너프 한번 먹었다고요? 뭐야 야도란.. 야도란에 쏘차는 있어요? 됐어 레벨업했어 매지컬 갑니다 끝났으면 이제.. 이리와 자 지윤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넬이에요 팔로우와 시청인 고스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3인큐로 계속 돌아가면서 지금 냉전하고 있어요 잘하는데 우리팀? 잘하는데 우리팀? 잡았죠 내꺼 아 못잡았다 야 저걸 먹는다고 저렇게? 잘하는데? 하지만 넌 끝났지 임마 끝났지 임마 아주좋아요 퓨어링만 있는 지금 그 조합 아주 좋습니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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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고 임마 겉만 주고 빠지자 겉만 주고 빠지자 엇 어? 이 툰마키나지 레벨 7이구나? 8 오케이 됐어 가자 잡자! 오케이 잡아요 됐어 잡았어 됐어 내려가 바로 내려갑니다 아 그렇구나 오 이런 뺏겼구만 여 잡만보대 그것도 장난이 아니구만 중앙 내가 먹겠소 오 오 잠깐잠깐 위험해 위험해 오케오케 어디서 임마 어디서 임마 어? 내가 타이밍에 고수라고 임마 고수라고 임마 잡았다 와 죽는줄 알았네 아 진짜요? 잡아볼까? 여기 먹으면 안되지만 내법을 위해서 우우우우우우우우 야 근잉 됐는데 이건 이겼는데? 이겼는데? 그니까 저도 지금 그 생각하고 있어요 하보가 더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전제를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보가 더 나 괜찮네 잡았고 잡았고 너찌롱 그리고 빠져주고 위험해 아 죽었다 이거는 이건 죽었다 제 손 앞에 있으면 죽는 겁니다 야아 야도란 그래도 잘 버텼습니다 괜찮아 퓨어링하고부터 같이 함께 해주지 팀차이 어떻게 된거야 아 아래쪽 포기한거구나 흐하하하하 백 못해 흐흐흐흐 아직 몰라요 네 위험하다 위험하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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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뺏겼어 잡았어어 잡았어 여 여 잡았다 으악 으아 죽는 줄 아네 와 나 죽었어 우어어 잡만보 장난 아니다 어 막타 그래야될거 같애요 일단은 레벨업하고 얼른 저기 그거를 유나이트를 얼른 쳐하겠어 얼른 얼른 채워하겠어 레벨 10점 맞춰놓고 62% 충분히 채울 수 있가라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아 아 위험한데 아 진짜요? 다 어 뭐야 잡만보 언제 왔어 저기 어차튼 맞 맞판 딜을 누려야되기 때문에 어 이거 위험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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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아 자시한 어딨어 그렇지 그렇지 자시한 화이팅 화이팅 자시한 화이팅 자시한 화이팅 자시한 화이팅 제발 잡아줘 잡아줘 그렇지 아 못잡습니까 못잡아요 못잡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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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나 구하됐어 닌닌닌구아 안녕하세요 와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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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 으어어어어어아 와 이거 위험한데 어떻게 해야되지 때려야되나 못 때리잖아 지금 아우 나 얘 얘 싫어 얘 싫어 뭐야 자시안 왜 이렇게 못해 자시안 왜 이렇게 못해 아아 자시안 아아 자시안 어허 자시안 어허 있었는데에에에 어허 와아 아깝다 아아 백도 했는데 백도 할 때 백도 하고 다시 돌아갈때는 이제 예 그니까 잠만보 잘했어요 야 이거는 아쉽다 힘차이가 나올 수 밖에 없지 그러니까 아무리 캐릭터가 좋아도 어흑 클래스 2 내려가지 말자 아흐 자 다 어 전판 안하셨던 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3인 키우로 지금 랭전 돌아가면서 진행하고 있구요 자 어흐 자 어흐 분이 들어오실지 사과사님 들어오셨구요 자 지금 몇 분 계시나요? 다섯 분 다섯 분 안계실거 같으면은 전판에 아무나 저기 현착순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1인 키우때는 진짜 짜증나 막 가만히 있으면은 되게 짜증나고 막 아 들어오세요 아 들어오세요 예예예예예 안하셨으면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리에 있으시면 양보 아 이투말씀 아 하셨구나 어 두 분이 알아서 합의 보시죠 네 대신 다음판엔 절대 못해요 흐흐흐 맞아요 맞아요 알아요 알아요 지금 두 분 정도 더 계시니까 두 분이 알아서 어떻게 양보를 누가 하실건지 네 그럼 제가 하실게요 오케이 대부님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거 마스터 뚫을 수 있을까 오늘 이겨보죠 이겨보죠 탱커 아니야 근데 어쨌든 탱커로 가도 그 캐릭터 나오면은 일단 도망쳐야 되니까 탱커는 의미가 없는데 멀리서 솔라빔을 수 있는 그걸로 해야 되나 그니까요 맞아요 고스나리가 지금 방송이라서 어 화를 못내고 있지만 누구로 하지? 아래 루트 아래 루트 이번에도 나왔네 이번에도 조합 나오긴 했는데 이걸로 가야겠다 음 나쁘지 않아 일단은 위에는 오 위에는 안 올거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적당히 방어해주면 됩니다 하하하하 자시안 나오셨다 좋아지겠네 아 전판상대 5인 아 그래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아 전판상대 그대로임 아 그러네 어 큰일났네 이번엔 우리 자시안 잘해야되는데 자시안 잘해야되는데 아까 그 자시안이면 안되는데 아까 그 자시안이면 안되는데 아 그쵸 아 이런 아 이런 아 이거 어디 어디서 뜨는거야 일단 샤워샤니 랩업 시켜줘야되니까 아 아 얘 카종 같구나 아 젠장 못잡았다 아 잠깐 잠깐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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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잡았다 굿 아까 전판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 샤워샤니 띄게요 이거 레벨 그거 뭐 진화하셔야 되니까 진화 되겠지? 되겠다 이거 뭐 굳이 안 때려도 될 것 같은데 빠져요 빠져요 우리 이득 봤죠 와 됐다 굿 저도 레벨업 하고 싶어요 레벨업 오케이 몬스탄 가겠습니다 오우야우야 내가 못쓰는 솔라빔은 지글쓰다니 잡아X3 잡았다 됐어 지금이지? 앗!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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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 봤어? 우리 이득 봤어? 됐어 이득 보면 돼 아 제발 얼른 나왔으면 좋겠다 굿 됐어 좋아 우와 야 이제 나도 숄라빔 있다 넌 죽을끼 임마 굿 야 아래쪽 괜찮은데? 오지 임마 임마 나도 숄라빔 있어 임마 아 왜 때려 자꾸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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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어딨어 임마 어딨어 임마 아 잔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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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기 임마 끝났기 임마 나가 임마 굿 아주 좋아요 느낌 좋아요 지금 이서밍 펴님 글쎄 구준밀 발..타..아 젠장 잘 피하네 잘 피하네 어디 갠마 아 위험해 위험해 와 굉장한다 분자형 위험해 그냥 저기 줘요 저긴 주고 오케이 내려가자 오케이 야 빠르다 뭐야 뭐야 뭐 때렸고 그렇지 잡았나? 오케이 좋아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야 좋아요 잡았어 오케이 잡았다 오케이 쇼 잡았어 잡았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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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로감사합니다 어 뭐야 잠깐 잠깐 뭐야 빠져줘야겠는데 먹으면 안되겠는데 됐어 됐어 좋아 이번에 시작할 때 12렘입니다 오오 벌쇼 마스터 됐어 간담학교 간담학교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야 좋아요 랩업을 좀 하고 싶은데 아 보슈전 같은 것도 나왔는데 아 진짜요 보슈전이 나왔어요 진짜요 나 그거 처음 듣는데 뭐예요 이거는 아 아 자시안 아 아 자시안 알고 있습니다 지켜주지 오지마 임마 오지마 임마 쇼라빔 오케이 좋아요 쇼라빔 이제 업글 다 했어 이제 끝났어 이제 네 응 로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안 잡히는거야? 됐쇼, 잡았쇼, 이겼쇼, 이겼쇼 이겼짢 이겼쇼, 이겼쇼, 자식은 잘해, 잘해 잘해SI, 잘해 잘해, 이겼다. 야! 이겼다. 아, 갑진심리! 아, 진짜요? 이겼다. 일단 난 지키러 가야지. 좋아요, 좋아요. 혹시 모르니까 지켜야 돼. 아래쪽으로 오겠지? 일로와. 일로와. 뭐야, 학살하고 계셔? 두 명. 두 명 어디 갔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자, 어떤지 볼까요? 자시안. 야, 그냥 못죽이는데 자시안을? 자시안을 못죽이는데? 어, 드디어 죽였다. 야, 기분 좋은 승리 감사합니다. 다음판에 하실 분, 3인큐 같이 하실 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 잘하셨어요. 이번판에는, 예, 예. 걸을 게 없는데? 네. 골스나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분님. 우리팀은 뭐 말도 할 거 없이 잘했고. 기침한 드비. 하하하하하하. 진짜요? 야, 좋아요. 야, 마스터 한 번 가보자. 진짜. 여러분과 함께, 마스터 한 번 가봅시다. 자, 전판에 하셨던 분 한 번 쉬어주시고요. 저, 안 하셨던 분 위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커그니 같이 하실 거면, 들어오셔도 됩니다. 저격이나 해야지 심심한데, 뭔소리에요? 저격이 되겠어요? 하하하하하하. 이러다 저격되면은, 큰일 나. 이틀 말씀 좀 앞에 오시고요. 아, 슈퍼컵이에요. 아아아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나중에, 저희 스탠더드 할 때 같이 하도록 하죠. 그렇군요. 우리 커그님, 다시 한 번 팔로우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고스냐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전판에, 커스텀 미러죠? 아, 싫어요. 싫어요. 팔로우도 하셨는데, 아니면 스탠, 스탠더드 한 번 갈까요? 우리 스탠더드 한 번 갈까? 네. 스탠더드 한 번 가죠. 커그니 들어와요. 네. 이번에는 한 번 쉬는 타이밍으로 한 번 해보자. 네. 커스텀은 우리끼리 하는 거. 커그님 들어와요. 같이해요. 아이디를 몰라서 제가 초대를 못하겠네요. 로비 아이디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기 로비 아이디 있죠? 보면은, 네. 여기 로비 검색하고 저 로비 아이디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친구 추가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바꿔야지. 뭐. 이제야 된다, 백송 정글. 으핰핰핰. 설마.. 사람 걸릴 수 있잖아, 뭐야! 천사님 왜 나가셨어. 챙기셨구만? 다는다는나는나는 그래도 새벽인데 잘 안 주무신다 여섯분 오히려 더 많으시는데 로비아리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로비아리 안보인다 라고 싶으시면 말씀해 줄게요 그니까 다들 저무시네 곧씨날이 포함이죠 들어오세요 커그님 오케이 들어오셨다 아 진짜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1시까지 아침에 내내 자도 되잖아 들어왔습니다 예 지금 시작했어요 참 야 곧씨날이랑 비슷하게 하셨는데 다들 이제 늦은 시간이라서 아 그래요? 재밌어요 괜찮아요 어 이거 사람인거 같은데? 사람인거 같은데? 4차 넘어가는걸로 해보는데 4차 넘어가는걸로 해보는데 아 아닌데 나 진짜요? 왜 근데 왜 왜 왜 왜 이거 선택 안하셨죠? 초보예요 다음 어 뭐 관계없습니다 네 누구로 하지? 일단은 근데 또 캐릭터를 한명 더 꾸며야되긴 하는데 3마리가 좀 부족하고 5마리 정도는 해야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람이면 제가 죽은겁니다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그래 그냥 잘하는 캐릭터 하고 위로 가겠습니다 피카츄 자 괜찮아요 다 알아들었어요 뭐죠 AI 이제 사람인지 보면입니다 어?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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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사람입니다 네 사람이에요 백소모카 중앙가면 안돼요 아템 정글 들었는데 흐흐흐흐흐흐흐 오케이 오케이 사월사님 중앙가시고 백소모카님 아래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개굴 닌자님하고 아니에요 아직 몰라요 일단은 자세한이 있기 때문에 저는 멀리서 적극 그거하면 되겠다 솔라미 쓰면 되겠다 자세한이기 고 좋아요 왜 아이고 아이고 이런 됐어 오케이 아 아 뭐야 아 이브이 이브이였잖아 잡았다 됐어 이득 봤어 우리 이득 봤어 이득 봤어 이득 봤어 이득 봤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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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시는데 됐어 잡았어 오케이 됐어 와 다 못잡았냐 어떻게 오케 됐어 적당히 견제만 해주고 빠지면 됩니다 어어 잡았다 오케이 그렇지 아주 좋아요 우리 이득 봤어 큐어딩이잖아 날 레벨 5 일단 진화부터 시키고 일단 진화부터 시키고요 먹자 진화 오물폭탄 가겠습니다 뭐야 아래쪽 장난 아닌데 그냥 복장 찍는데 지금 어디서 먹으려고 사실이 레벨 7 되면 이거 모른다 아 젠장 못 빼셨네 아 젠장 못 빼셨네 레벨 6 от 그렇지 솔라빔 솔라빔 액자 좋아 솔라빔 액자 잡았고 오 위험하다 아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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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 살려줘 오케이 잡았어 아이고 아 조존을 잘못했다 굿 에너지 먹고 하나 먹자 좋겠지 와아 못먹었다 야아 먹을 수 있었는데 야아 별조무카 잘한다 별조무카 잘한다 야아 잘한다 잡자 왜 뭐야 이거 잡아아 아비야우 다쳐 이거지 왠지 저기 누가 있는 듯한 느낌을 들었는데 나도 유나이트 있다 덤비지 마라 아래쪽 두명 위쪽 한명 어 아래쪽 가야겠는데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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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와 나도 잡았다 하지만 나도 잡았지롱 야 아래쪽 가야되겠는데 아래쪽 가져 아아아아 야아 드루구야 잘한다 와 죽는줄 알았네 와 죽었다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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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디 한대만 한대만 잡냐 아아아아 제가 피드가 아니잖아 고기 와 이거 잡혔다 매번을 못잡아요 야 망했다 아래쪽은 일단 먹힌 것 같고 최대한 버텨보죠 와 장난 아니다 와 안되네 맞아요 이거 스탠더드니까 재미 질게임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지 날 레벨 10이려 일났는데 와 근데 차골션이 보출 레벨 14야 에너지를 달게끔 해가지고 자 위험합니다 지금 와 먼저 죽었다 이거 내가 못했다 그렇지 그렇지 야 근데 잡기가 진짜 힘들다 와 잡기가 진짜 힘들다 그렇지 피어링이야 뭐 안 때려도 돼 안 때려도 돼 오우 다 왜 이렇게 아파 왜 이렇게 아파 와 저거 넓고 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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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로 쏘는거니 아 어디로 쏘는거니 이리와 컴온 컴온 아 맛있네 백쏘미 장난이 아니었는데 자 나가지마시고 다음판도 이어쇽 갑니다 저 이투미 이투마스님은 저기 수준이 많이 높네 볼까요 그런 그 저랑 비슷한 제가 좀 높네 제가 좀 높네 제가 좀 높네 자시안이 이상한게 같은 스킬 오우 진짜요? 안 그래도 사기인데 더 사기야 그게 차증 쓰면 가능하대 아 진짜요? 야 안 그래도 사기인데 지금 또 더 사기란 말이야? 이투마스님은 북에 들고 오신다고 했으니까 북에 들어올 때까지 좀 기다리고요 이번판은 제대로 백쏘미 전국할게요 물론 에이아이였을 때 얘기지만 따라나 나나나나 이투마스님 어떻게 된거야? 어제 북에 들어온다고 하셨으니까 북에로 들고 오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북에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저도 물좀 가져올게요 잠시만요 rope 5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잔만보! 잔만보 어때요 잔만보 너무 최강인가? 네 맘보 좋다 잔만보 너무 최강인데 오! 안 들어오시네요 네 이투마스님은 안 들어오시나요 얼른 시작하고 싶은데 1분만요 오케이 오케이 자 유튜브 아직 구독 안 누르시면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되고요 어 유튜브 영상 많이 사랑해 주시고 지금은 풀영상 위주로 많이 올리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편집하고 이력저것 하게 되면은 이제 더욱더 좋은 영상 재밌는 영상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 피카츄에서 계속 쓰고 있는데 아 진짜 피카츄 좋아요 피카츄 좋아요 약간 물몸이긴 하지만 좋아요 피카츄 나쁘지 않아요 전 자세한 없습니다 맘보가 달 등요 아 진짜요? 아이고 기침 나왔네 오이큐 오이큐라 그러셨는지 잘 안 잡히네 아 진짜요? 찍고 이상할 것 같다는 Jack 알 wit 사람인가? İ decis 한 번도 안 해본 캐릭터 나는 일단은 내가 잘하는 캐릭터를 좀 더 갈고 닦는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보시면은 보시면은 저기 뭐냐 꽃잎댄스 갈거고 꽃잎 갈거고 봇인거 같은데 끝에 만보 잘 먹겠습니다 오케이 봇이 봇이라는 저기 사람이랑 섞여있는거 같은데 일단 방심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방심은 금물 오케이 엄청난 짱몸이 데리고 올게요 짱짱몸이 데리고 올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터그니 잘 부탁드릴게요 내가 먹어야 돼 나도 먹고 싶어 하나 먹었다 어디 이정도면 와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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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저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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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가까이서 몸빵하셨어야 했는데 아쉽다 일단은 오케이 오케이 저 가운데 있는 거를 지금 못먹겠지? 먹을 수 있나? 우리가 완전 코네인데 위에는 빙닥니코아 안녕하세요 아니 견제만 하면 돼요 견제만 자 됐어 굿 아주 좋아요 이 시간에 오늘 4시까지 방금할거에요 울키너리가 미쳤어요 잡았고 잡았죠 오케이 자 일단은 AI 아닌거 확인했으니까 저도 진지하게 갑니다 좋아 레벨 7 됐으면 좋겠다 얼른 나도 쓰고싶어 다시 한번 알게 임마 잡았죠 오케이 레츠고 솔라빔이다 임마 아잇잠깐 조진을 잘못했죠 아 진짜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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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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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먹었고, 위쪽만 어떻게든 막으면 좋을 것 같은데 못 막겠지만 어? 뭐야? 잡았고 레벨 9만 되면 좋겠다 아! 잠깐! 아! 왜 꼈지 왜 꼈지 왜 꼈지? 아! 바보! 아! 바보! 아! 미스! 내려갑니다 어! 너무 가시면 안되는데 너무 가시면 안되는데 방어하셔야 되는데 어우 우리 빈당님 늦게까지 코킹이 많으시군요 오! 피카츄! 오! 뭐지? 오! 뭐 아 젠장 조준할걸 넣고 빠져! 아! 좋지! 뭐야 뭐야 이렇게 피는건데 아! 오! 잘 피했어 나이스 크라이 에저 루트 루트 에저! 좋아 굿!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보전 같기도 하면서 보전이 아닌 듯한 느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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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다! 잠반보 장난 아니다 잠반보 장난 아니다 잠반보 장난 아니다 다 이길거 같은데 지금 다 이길거 같은데 다 이길거 같은데 다 이길거 같은데 1등 다 이길거 같은데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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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전드 아직도 아니다 레전드 오티나니 원래 레전드죠 잘려라 이게 바로 연총기다 임마 어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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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에에에엥 그렇지에에에 들어갔다 넣어야 돼요 넣어야 돼요 넣어줘 요어허허허허허허 그냥 학살하던데? 네 하하하하흐흐흫 저기 좀 봐주면 되지 않아요? 네 야 이 정도면은 뭐 그냥 흐흐흐흐 잔만보 야 잔만보가 중앙 갔는데 야 잔만보 중앙 잘 야 거기 잘한다 야 잔만보가 중앙 엄청 좋다 근데 몇초 기다려야 돼요? 됐다 똘라비 잡았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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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굿 아주 좋아요 이제 끝났구만 아 취한다 잔만보 뭐야 먹으러 오려고? 먹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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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는거야? 갈고 있는구나 됐어 끝 네 아주 깔끔하게 이겼습니다 어디갔죠 안녕 가자 아주 깔끔하게 이겼습니다 가시죠 길은 제가 다 열어놨습니다 자 길 닦아넣고 이리와 컴온 뭐야 어디있어 뭐야 어디있어 뭐야 야 좋아 건물 저 certific 그냥 어 그냥 야 범죽 오오오오 나이스 트라이 야 그냥 이거 우리끼리 싸움 아니에요 이거 뭐 그냥 뭐 나오는 쪽도 끝나던데 네 흐흫 우아아 와아아 흐흫 우아아 잔만보 잔만보 장난아니다 잔만보 야어 잔만보 야 원래 카종 가는건데 여어어 야 첨파 진짜 대테네이터 봅시다 야아 잔만보를 심의만디레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오 투모의 아 그렇군요 야 기가 막히다 근데 우리 엄지나 있는 안주무시고 뭐하시나요? 뭐야 한번 나가셨다 어 이제 그만하시나? 아 튕기신거구나 들어와요 빨리 네 빨리와요 이제 암펠인가? 암펠 암펠 이 12만 딜 나오면은 진짜 이거는 진짜 유튜브 각이다 서로 나올..나올런진 모르겠지만 모든것이 연구합니다 나 자시안안에 어? 친구추가했는데? 아 들어오는다 딜 엄청한거 같은데? 잔만보 장난아니였어요 딜 1등입니다 잔만보가 너무 잘했어 이럭게 힐링하는거죠 이렇게 힐링하는거죠 나도 신캐 연습좀 할까? 뭐하지? 암흥은 하세요 그니까 아 뭘로 할까? 한번 해보고 싶었던 캐릭터는 있었어 아 근데 얘로 한번 해봐야겠다 근데 나 이거 아무것도 안되있는거 같은데 얘는 뭘 들어야되요? 탈출 버튼 그 다음에 아 나 이거 없는데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렉이야 왜 렉이야 왜 렉이야 아 왜이래 아뇨 다는 안되있어요 필요한거만 일단 30렙 되있고 올리면 돼요 저 잠깐만 이번엔 이번엔 잠깐만 이번엔 혈압인데? 네 아 진짜 망했는데 망했는데 나 못하는앤데 예 큰일났네 아니 아니 뭐야 이럴 줄 알았으면 이브이나 이런거 있을텐데 가디안 중앙 가는게 나 가디안 잘 못해요 근데 근데 제가 중앙 갈게요 뭘 골라야될지도 몰라 출첵 감사합니다 아 순간이동을 해버렸어 아 젠장 아 젠장 딜 나오는거 그거 먼저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아 젠장 아 엄지나잇님 잘자요 내일 또 만나요 아 젠장 근데 이거 스킬을 뭘로 천트게야될지도 모르겠는데 아 오늘 아 아 맞다 맞네 오늘이네 오늘이네 맞네 뭘로해야돼? 이거 뭘로해야돼? 엄지나잇님 고바 감사합니다 사이코쇼크로 갈까? 어떤건지몰라 위쪽 위쪽 아래쪽 다 괜찮은데 아래쪽 가자 사이코쇼크가 뭔데 근데 뭐야 아 그거구나 굿 견제에 견제에 들어갑니다 난 다시 위에 올라가서 먹어야겠는데 난 다시 위에 올라가서 먹어야겠는데 나 얘 처음해봐 뭐야 내가 이동할수록 저것도 이동이 되잖아 굿 이거 뭘로해야돼? 아 젠장 일단은 왼쪽꺼 위로가야되나? 오 좋다 갱좋다 잡았다 오 뭐야 뭐지? 이 가디언이 왜이렇게 좋지? 뭐지? 가디언이 왜이렇게 좋지? 뭐지? 뭐지 왜이렇게 좋지? 뭐야 고거 어? 오 가디언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굿! 아주 좋아요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내려가요 내려갑니다 제발 제발 늦지바라 늦지바라 와 어렵다 어려워 야 근데 야 근데 굉장히 약한 몸이다 몸이 울몸이다 야 근데 딜을 깨다 어 괜찮은데? 가자 와 우와 야 지금 뭐한거야 그렇지 피카츄 잘한다 아 아 저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빨리 차네 뭐야 어디로 치는거야 조준이 조금 어렵다 피해주고 피카츄 위험하다 지금이야 와 우와 아 근처로 가면 안되는데 자꾸 근처로 가는구나 아 어렵네 아 나는 나는 멀리서 때려야지 멀리서 아 진짜 이게 아직까지 그 딜 하던 버릇이 남아있어가지고 그렇지 뭐 뭐 뭐 뭐 뭐 우와 따이쿠쇼크면은 이거 레벨 레벨업뮤는 어떻게 된거야 나쁘지 않은데? 케방이잖아 똑같이 그냥 데미지만 좀 더 커지는거구나 오 근데 괜찮다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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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미치겠다 야 멀리 형 혼자 다리면 안되겠네 이거 오케이 파악완료 이 캐릭터 파악완료 굿 아 못잡았어 됐어 오 저거 괜찮은데? 뭐야 나 왜 죽었어 뭐야 그리고 가운데서 엄청 때리고 있고 화이팅 배분님 화이팅 아 젠장 오나? 오면 안되는데 아 이거 좀만 잘하면은 돼 있는데 아 젠장 1 2 2 여기 가 여기가 1 3 2 그러니까 이건 졌네 야 근데 이거 괜찮다 얘 나쁘지 않은데? 어머머머머 어디가는가 어디가는가 잘피한다 잘피한다 잘가라 자요나라 잡았다 다른게 있으면 아 진짜요? 아 내가 잘하는 캐릭터였으면 이정도까지 안왔어 어 근데 이거 연습하면 되겠다 오 나쁘지 않아 오 가디안 괜찮아요 원리샷 때리는건 괜찮습니다 이거 이거 캐릭터 하나 더 늘었구만 가디안 연습을 좀 해야겠어 아 첫 패배네 아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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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명이 딱 되는데 굳이 하실 필요 없죠 얼른 들어와요 지금 다섯 분 계시나요? 여덟 분 많이 계시네 지금 이 상황에서나 가디안이 중요한거지 아 진짜요? 아 진짜요? 가디안 근데 저 처음하는데 괜찮은거 같애 아 진짜요? 가디안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망항이겠지? 링중앙 망항이지? 네 링중앙 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어 이거 사람같은데? 아 같은팀 적겠네 적겠네 가디언 괜찮습니다 가디언 좋아요 본캐 하나 더 생긴 느낌 샤올샤님 카정 갑니까? 카정 갈꺼면은 나 이거 이상할꼬 들어야겠다 나 카정 아니네 네 카정 가능하지 않아요? 안녕? 옛날에 카정하면은 저기 누가 그 다람쥐 아니 정글 정글말고 진짜 카정 아 자 질겜하세요 네 질겜하세요 네 아 진짜요? 어? 아 보시면은 저기 다시 한번 가디언 해보는 건데 아 가디언 그 스킨 살꺼면은 이번 스킨이 아직까지 그 가디언 스킨이 있나? 카정 해놓은게 있어가지고 바로 사면 될거 같은데 나도 쳐어 나도 쳐어 나도 쳐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주 좋아요 아 자 이득 봤어요 이득 봤어요 이득 봤어요 이득 봤어요 이득 보자 아 아 뭐야 아 뭐야 벌써? 나 레벨 5 되야되는데 레벨 5가 되고 싶어 레벨 5가 되고 싶어 뭐야, 돌아가실 것 같은데, 큰일 났다 가라! 가라! 그렇지! 맞죠? 근데 AI라서 와라! 오오오오! 피했어 저거를 굿! 아주 좋아요 저격 가능한가? 어차피 스탠더드 스탠더드 저격해봤자 뭐 의미있나요? 네 오오오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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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요 아 이거, 이거 가면 안돼 위험해 위험해 빠져빠져빠져빠져빠져 오지마아 자, 이거 잡으시죠 야, 그냥 우어어 으어어어 가시고 그냥 긴장 안해도 되겠는데? 네 아이고 야 그냥 들어갔죠 이건 뭐 뭐 이건 뭐 할 것 없이 야 안녕 안녕 야 그냥 잡는데 공을 폭탄 자 내 주위에다 두고 도망가는거야 그리고 나는 이렇게 뛰고 얍 아 못잡았어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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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에너지좀 채우고 가자 아 젠장 이렇게 저격이 힘드냐 잡았구요 잡았죠 갔죠 죽을뻔했네 나이스 트라이였어 아주 좋은 선택이었지만 상대가 나빴어 어 뭐야 뭐야 어 오구오구 오우 나이스 트라이 나이스 트라이 나이스 트라이 자 잡구요 끝 아 오오오구 어... 죽는줄 아네... 어 저걸 찬다고는 한마디도 안하시네 아무도 안계시나 보다 아니면은 게임하시냐고 어따 쏘는거니? 언더님 고아 안녕하세요 팔로우와 시청해주신 고티나님의 분위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잠도 안 주무시고 늦게까지 뭐할까요? 고티나님은 오늘 새벽 4시까지 방코만도 약속을 했어요 어... 레벨 13 안녕? 뭐야 다 사는거야? 솔라빙 세트해도 없었구만 몇시까지요? 4시까지 합니다 몇시까지요? 4시까지 합니다 여기... 아주 좋아요 뭐냐... 뭐야... 오오... 시동은 아주 좋았어 하지만 넌 끝날게 인마 끝날게 인마... 끝날게 인마... 끝날게 인마... 저도 되나요? 그럼요 당연히 되죠 랭크는 어떻게 되십니까? 왜 왜 왜 점점점이예요 랭크가 낮아도 됩니다 쨉 없어 본진 본진의 혜택 다 일로와 나오면은 바로 일로와 아 나이스 트г photograph 응 우와 내가 죽었 었어 오~~ 랭크면 스위치로 와야하는데 어? 번진 랭크 아니에요? 초보분들부터 고스트분들까지 다 환영합니다 구지내리방송 cu 이거 잡았으면은 진짜 유튜브 가격이었는데 아쉽다 야 저거 다 잡고 야 두마리 잡은 거예요? 템을 잘못들이었다 이런 흐흐흐흐 특별인데? 진격 들은거 같은데 아니 근데 템이 왜이렇게 많아? 딱 구백 편한 야 나쁘지 않았어요 자아 들어오실 분 혹시 계신가요? 3대3 가도 되는데 우리 커스텀 해가지고 두분 더 들어오시면은 두번 두분 더 들어오시면은 이거하고 자러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제가 해설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맞판할게요 아 알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들어갈까요? 들어오세요 네 그러면은 제가 샤오샤님쪽으로 가구 네 끓을거에요 네 빙당님 들어오세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흥의 지시안 베네조 흥의 지시안 베네조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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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지시안하면 안 자시안하면 안돼요 네 어떻게들 가지? 노비 아이디 아 다 저 다시 깔아야되죠 아아 그렇구나 저도 이거 안하다가 221만 221만에 다시 한거라죠 빙당님 아이디가 어떻게 되나요? 네 이렇게 보면은 여기 로비 검색 이 번호를 치시면 됩니다 로비 아이디 보이시죠? 그 카메라 맨 위쪽에 있는거 이 아 이거 이거를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왕종로스님 친구 추가 아래쪽 내려가시구요 슈퍼컵이시네 잠깐만 여기 친구 추가하고 하이퍼컵 어 잠깐만 네 저도 슈퍼컵이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대분님 슈퍼에요 이거 밸런스 맞겠죠? 일단 시작할게요 자 질게임 해주시구요 최대한 저기 최대한 저기 저기 뭐냐 방플은 안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자 자 다 깔아지면 오오 좋아요 8분이면 8분이면 굉장히 많이 계시네 방송 나갈게요 방송은 나가지 마시고 그냥 소리만 줄여주시면 안될까요? 네 시청자가 많이 없는데 그래도 나가주시면은 몇개 어 많이 줄어드는데 고맙습니다 네 와아아아 캐릭터 타고르는 우리가 좀 불리하긴 하다 도투우우라 어떻게 잡지 그러니까 못잡아 아 드빼리 잡아줘요? 그래요? 레디 레디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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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랫쪽 아무도 안 내놓으셨나? 될나? 내가 완전 이득인데 아직까진? 뭐뭐야 와아 야아 야아 못잡았다 아 아깝다 됐다 잡았다 오케이 와아 로그인이 바뀌어지면 아 진짜요? 잡을 수 있나? 그렇지! 오 야 야 오우 뭐 뭐 뭐 와 위험했어 하지만 와우 위험하다 약간 불리하..불리하게 시작됐는데?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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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아프네 위험해 아아 내가 못잡았다 됐다 됐다 어떻게 된 거야 아아 못잡았다 아쉽다 와아 야 야 야 야 야 야 잘하시는데? 야ți 이 문제왔네 아래쪽, 아래쪽 먹죠 와아 뭐야 이걸 못잡는다고? 와아 너무한다 와아 이걸 탄다고? 야아 뺏기고 다했네 와 미치겠네 위험만 주면 돼 안녕 두티오 아 레벨링도 지금 딸리는데 내가 잡았습니다 와아 죽는줄 알았네 아래쪽 가요 아래쪽 잡을게 있어 혼자서 아 탱크야 아 탱크야 아 아아 저기 딱 들어갔네 어떡해 와 타이밍 맞춰보세요 잘했는데 잡았고 아 아 아래쪽도 위험하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됐죠. 공 준비. 와 되게 순간 방송 아닌 것처럼 행동했네. 네. 아 제발. 한 대는 더 때려줘가지고 좀 맞아주지. 좀. 아 위험해. 아 진짜. 내가 빨리 합류를 못한게 패배의 원인이야. 야 뭐지? 무치겠다.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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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왜? 와 죽었어. 망했는데. 잘하시는데. 어. 뮤는 거기 있긴 안됐는데. 가자. 잡자. 와. 막타. 야. 아. 잘하신다. 잘한다. 잘했다. 잘하신다 얘. 아 내가 혼자 놀았어. 아. 제가 혼자 놀았어. 아. 이거 랭전에서 일했으면. 랭전에서 일했으면 저 욕먹었어요. 너무 쎄다. 그러니까. 너무 쎄다. 그러니까. 야. 어려워요. 하하하하. 아. 처음 하시는 거였구나. 지지. 오케이. 이제. 이제. 나가시는 분이 좀 계셔가지고. 전 이만. 수학사님 수고하셨고요. 이제. 대부님하고. 오. 왕종러스님 오셨구나. 스탠더드 가죠. 이제. 시고티비용. 감사합니다. 올라오세요. 스탠더드로 가겠습니다. 왕종러스님 내가 친구처럼. 오. 올라와요. 오케이. 스탠더드로 가겠습니다. 오. 자. 너너너너너너너너. 킬링게임 보스파리 방송에 오신 것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활용 드리면서. 어. 가디안 연습해봐야겠다. 가디안 좋은데? 그 오른쪽에 있는. 스킬은 뭐죠? 야. 아직 한 시간 남았어요. 여러분. 사람인가? 사람인 것 같은데 사람인 것 같은데 아, 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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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저도 돼요, 예, 괜찮아요 안경에다가 못 낀거지? 어택형 세명에다 스피드형, 밸런스형 뭐야, 어떻게 된거야 누가 중앙이야, 그래서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컴입니다, 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파이팅이고요 왜요, 왜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길길, 이겨 다시 하는 거라 없긴, 괜찮아요, 괜찮아요 음, 맞아, 렛 낮으면은, 그쵸 진입물건 잠겨져 있죠 그니까, 레벨을 충분히 올리려면은 냉전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됩니다 야, 벌써벌벌벌벌 아, 벌써벌벌벌벌 야, 벌써벌벌 벌써벌 아, 장난아닌데? 와 넣었어 그리고 넌 죽었어 임마 그리고 넌 죽었어 임마 그리고 넌 죽었어 임마 빨리와 아 젠장 조준하고 싹 되어있는데 괜찮아 욕심만 안 부리면 돼 근데 컴인데 되게 잘한다 아니 잠깐 어디로 쏘는거니 아 젠장 조준하고 쏴야되는데 와 뺏으려고 그래 컴 주제 합으로 가겠습니다 가자 안녕 여기 끝 안녕 내가 너 잡을 게 있다는 사실 몰랐지 하하 하하 흐흐흑 스피드는 이렇게 쉬는 거란다 알겠냐 잘가라 우우 아팠어 아팠어 나이스 트라이크 안녕 아니요 아 아깝다 으으으으 잡겠다 잡았고 레벨 업을 합시다 가야디안 레벨 업 이거 이거 드셔야 되겠다 왕종라켓 이거 드세요 네 저기 뒤에 있는 것도 드시고 레벨 업 해야지 그 뭐냐 진압해야지 오케이 굿 가시죠 잡았습니다 우와 지겠다 우와 이야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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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야 야 리자몽을 고쳐주나 했어 큰 났는데 AI 장난 아닌데 엄청 잘하는데 지금 AI인데 엄청 잘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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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뭐야 AI 뭐야 AI 뭐야 AI 뭐야 AI 뭐야 AI 뭐야 우와 야우 놀랬어 AI 잘했어 야우 AI 놀랬다 놀랬다구만 어 잡았고 가시죠 이거 잡죠 이거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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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잡았다 야 저걸 빼실려고 그래 야 와 와 와 야 장난 아니다 뭐야 왜 얘네 뭐야 얘네 뭐야 얘네 뭐야 얘네 뭐야 얘네 뭐야 얘네 뭔데 왜 이렇게 잘해 뭐야 갑자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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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셨잖아 무셨잖아 임마 와 무셨잖아 무셨잖아 오 진짜 무셨었네 AI 장난 아니니까 야 와 장난 아니다 AI 왜 이렇게 잘해 잠깐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했을까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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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오 야 AI 뭐야 이거 AI 뭐야 이 에이아이 뭐야 이거 왜이렇게 잘해 방신하다가 진짜 지겠는데? 덜덜TV 뭐야 위로가네 다 계속 줘요 설마 이걸 먹으려고 오진 않겠지? 됐다 우와 뺏길뻔했네 뺏길뻔했네 임마 어딨어 임마 됐다 와아 우와 위험했다 에이아이 진짜 잘해 이거 긴장해야 돼 진짜 에이아이한테 질 수는 없잖아 우리가 저세 요새 뭐야 왜이래 왜이렇게 잘해 야 왜이렇게 잘해 하 잡았다 됐다 어우 위험해 으아 아 굿 오 잠깐잠깐 잡힌다 잡힌다 야 이거 에이아이 장난 아니야 에이아이 장난 아니야 지금 에이아이 같지가 않은 플레이야 응 그렇게보면 에이아이인데 이렇게보면 에이아이인데 그니까 에이아이 아닌거 같애 진짜 아 잡았나? 굿 자 오케이 뭐야 뭐야 이상의 꿈 뭐야 저거 AI 아닌거 같애 으 와 죽는줄 왔다 와 위험했네 와 위험했죠 야 진짜 위험했다 야 진짜 AI 아닌거같은데 이거 AI인지 AI가 아닌지 확인하면 어떻게 해요 와 까딱하면 질뻔했네 이야 피하는거 하고는 AI가 아닌거 같애 근데 항복을 안하는거 보면 AI같거든 와 굴욕 당할뻔했다 야 오 오 오 오 오 아 오 순간식겁했네 와 와 진짜 순간식겁했네 이게 테켄에 있었으면은 진짜 졌겠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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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도 줬어요 저한테도 줬어요 아 그래요? 아 내일 몇시까지야 하나 내일 편집돼야 되는데 큰일났네 큰일났네 하보.. 하보 연습 좀 해야지 요 싱니스는 요새 본적이 별로 없는거 같애 예전에 요 싱니스 하면은 지금도 짜증나긴하는데 요 싱니스를 예전에는 진짜 초창기 때는 요 싱니스 하면은 진짜 짜증나는데 그.. 그.. 아 오케이 확인 왕중노스님은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AI가 아닙니다 사람인데 이번엔 사람이어도 하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되잖아 파이팅 사람이더컴 괜찮아요 잘하시면 되요 잘 붙으셔도 괜찮아요 모일때 모이고 흩어질 때 흩어지고 잘하시면 됩니다 욕심만 안부리시면 됩니다 파이팅 스탠드하기 때문에 자신있는데 이런 돼세요 왜왜 안떼려 때려 때려줘 돼세요 돼세요 왜 때려때려 때려 내가 못찌롱! 흐하아 힘들게 때려놓고 곧 시나리에 먹어주는 샤니스 이득 봤어 이득 봤습니다 여기 가운데 조심하시고 잡았다 잡았어 오케이 이득 이득 가지마요 너무 가지마 너무 가지마 우리 이득 봤으면 빠져야돼 이건 제가 먹겠습니다 자 합으로 가겠습니다 됐어 내가 다 먹었어 이득 봤습니다 이득 봤어요 이득 봤어요 이득 봤어요 잡았다 잡았 아 젠장 빨리빨리빨리 잡았다 미야우 봤지 이게 바로 판단력 이게 바로 판단력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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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이거 뒤지고 진화시 진화하세요 내가 못찌롱 오케이 하하 끝났습니다 끝 끝 안녕 뭐야 뭐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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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자시안이야 아 자시안이었어 자시안은 무조건 도망쳐야되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 하하하하 아하 자시안 와아 자시안에 형 완전 난리네 이야 나이스 트라이어 내꺼 잡았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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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위험하다 잡았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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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위험하다 아 으아아 우와아 잡았나 오케 잡아요 이거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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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가자 가자 우와 뭐야 우와 이걸 살았어 주고마라 저 주고 말아요 줘도돼 여깄는거 레벨업하셔요 레벨업 아직 레벨업 다 못하셨어 드셨어 레벨업하셔요 이거 이런거 드셔 와 드릴게요 다 드세요 그거 뭐야 뭐야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우와 이야 위험한데 아니 야 근데 장난 아니다 야 뭐 어떻게 이길 수가 없네 이거 이야 우와 우와 와 야 그래도 어떻게든 멈추긴 멈췄는데 와 아깝다 잡히나 잡았다 못잡았다 와 이거 못잡아 와 와 진짜 일단 캐릭터 잡아요 왕졸러쉬님은 지금 레벨링해야 돼 레벨링 레벨9밖에 안돼 지금 야 야 위험하죠 지금 저 위험합니다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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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뒤로 와요 뒤로 오라니까 잡았다 잡았다 오케이 아 잡았는데 나도 잡혔다 그렇지 일단 레벨링하세요 에너지 채우고 레벨 11, 12정도 맞추면 딱 좋은데 와 위험하다 와 저거를 와 에너지 봐봐 와 그냥 따는데 에너지는? 잡았고 잡았고 그렇지 우리 뭉쳐다녀야겠다 안되겠다 됐다 와 됐다 레벨 13클드 야 레벨링 맞췄다 어 위로 가야되나? 머리 박을꺼에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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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지 말고 올라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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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때려 못 죽여 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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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못잡았어 아 아 진짜 막타 노리고 있었는데 아쉽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잘했어요 잘했어 한복하시구요 게임 끝났어요 게임 터졌으니까 한복하세요 네 야 야 어렵네 괜찮아요 스탠다든데 뭐 수고하셨어요 다들 나쁘지 않았는데 그 뭐냐 레벨링이 좀 안되있었어요 누구지? 그 축구 차르네? 왕종러스님은 저기 그 만약에 레벨링이 좀 부족하시면 저기 그 뭐지? 그 뭐냐 야생 포켓몬 먼저 잡아가지고 레벨링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 레벨링이 잘되면은 좋은 캐릭터거든 레벨링이 잘되면은 좋은 캐릭터거든 레벨링이 잘되면은 좋은 캐릭터거든 흐흫흫 재밌게 하면 돼요 게임은 재밌게 하면은 이기는 겁니다 스킬 베스트 받고 하면은 지는 겁니다 사람인가? 뭐지? 원래 탈대로 가야겠다 다섯 분 오케이 네 정의 멤버가 남으셨네요 빰빰 다섯 분 저는 하던건 할께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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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당님 뭐요? 왕종러스님은 물몸이니까 너무 뭐냐 가 가지 마시고 캐릭터 머리 아 저 원래 개하는데 아 진짜요? 파란 주먹질하는 하하하하하하 화이팅! 마기.. 마기라스? 아 자시안 있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와 자시안 또 있어 그니까 싸움이 성립이 안되는데 이거 너프 먹어야돼 진짜 아 지금 루카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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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요 때려요 신경쓰지 말고 때려 그냥 그치 아이고 내가 먹으면 안되는데 아이고 어 드시고 그렇지 그렇지 위험해 죽는줄 왔다 씨 아 위험해 아 우리가 손해받는데 차라리 일찍 넓고 손해인데 이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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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래쪽 여기 사람이구나 숨어요 숨어요 왕종라스니 숨어요 네 쪘잖아 아아 와 나 죽었어 와아 아 완전 손해인데 무조건 때려요 누가 잡아도 관계없으니까 그냥 때려 어 때려요 와 와 유필이 벌초칠이야 와아 빠른 항복 가야겠는데 야 이거 못이기는데 네 난 레벨 다 맞춰야되는데 레벨 다 못맞추는데 와아 이거 뭐야 레벨링 레벨링 빨리 빨리 레벨업해요 레벨 내가 먹었지롱 굿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다 죽었어요 이씨 이리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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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빨리 와려 빨리 뭐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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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요 으아 죽는줄 왔다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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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거 내가 죽는거 아니겠지 이거 내가 죽는거 아니겠지 됐다 잡았다 아 미치겠네 와아 이거 못이기지 아 큰일났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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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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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어떻게 이 길구를 와 너무하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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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래 왜그래 어떻게 이 길구를 어떻게 이 길구를 아 아 난 싫어 와아 이거 못이긴다 못이겨 레벨링도 딸리고 다 딸려 지금 아 난 싫어 우와 죽는줄 왔다 중량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 그랬어 와아 뭐해요 왜 가만히 있어 왜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된거야 왜 만든거잉 자 빨리 항복해요 이거는 못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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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복 빨리해요 빨리 빠른게임하게 한복 누가 안했어 네 아 열받죠 열받죠 이거는 전 여기까지 할게요 알겠습니다 대분님 수고하셨어요 아 진짜 너무해 아니 적당히 밸런스를 좀 맞춰주는가 아 제작자 문제네요 알겠습니다 아하핰 아하핰 까치자마자 지우시는거 아니죠 네 한판하고 빠질게요 아하핰 앵클메치가 안되네 그렇다면은 스캔돌드 배틀 옛날엔 나았.. 옛날엔 나았는데 그니까 야 다들 이제 나가시면은 그냥도 방송을 방종을 해야되는건 아닌가 심히 걱정이 되네요 지금 다 가셨으니까 이제 한 두분 남으시죠 여기가나? 여섯 분 많이 계시네 그래도 그렇죠 근데 그전까지는 꿀빨거잖아요 이게 너무하잖아 아니 밸런스를 처음부터 맞춰주던가 어느정도 이거는 그냥 야.. 진짜 트롤이지 않는 이상 그냥 이겨버리잖아 너무하지 그래가지고 후파때 맞아 후파때도 장난아니었죠 벨붕이었죠 그때는 후파만 하면은 막 왔다갔다 하면서 막 그러니까 와 기억해보니까 열받네 기억해보니까 열받네요 아냐 고씨야 열받으면 안된다 야 매치가 잘 안된다 에이아이 매치될까봐 다시 시작하고 이러는건데 에이아이 아닌거 같은데 보자 우리팀을 보면 알아 어 아니야 에이아이 아니야 아까의 철전을 열쇠 풀어보겠다 왕종러신리 그 레벨링 레벨링 흐흐흐흫 화이팅 그래도 우리팀에 흐흐흐흫 벨븐 캐릭터 있긴 한데 아직 몰라요 저 검같이 생긴건 뭐에요? 아이템중에 검같이 생긴게 있네 아아 진짜요? 전용템이구나 아아 그래요? 심씨티비인데 게임 안하고 방송이나 보렵니다 좋은 선택이십니다 이기는걸 보시지요 이제 보시나리가 열받았으니까 이깁니다 그렇지 막 때려야 그냥 왕종러신리 그냥 때리는거야 이거는 이제 왕종러신리꺼고 아니 안돼이 그렇지 오케 오잠깐잠깐잠깐 어머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야 잠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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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이겨 못 이겨 못 이겨 못 이겨 못 이겨 원래 쇼 때려야되는데 못 때려 못 때려 와 위로 올라올진 몰랐네 네 야 라인을 타다니 위로 올라오셔야 될 것 예 야 우리 손해봤어 되게 손해인데 그렇지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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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에너지가 장난이 많이 난다 아래로 데려가셨네 위로 올라오셔야 된데이 으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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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너무 심하잖아 잘하셨어요 완전 먹기 잘하신거에요 하나도 못 먹게 하는게 맞는데 와 완전 손해받잖아 우와 뭐야 아 갔나보다 아 젠장 됐다 먹었다 됐다 빠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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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빠져야 돼 못 이겨 아 내가 택커로 가야되네 원래 아래쪽까지 먹어야되긴 하는데 아마 지금 다 먹었을거야 아 쉬면 안됐는데 못때려 못때려 못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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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가운데 때려 가운데 그냥 가운데 먹어요 그냥 어 뭐야 졌잖아 아 진짜 너무하네 와아 와아 이걸 죽어? 후하하하핳하핳하핳 야 이 사람 미치겠네 이거 네 뭐해요 우리 자시안 뭐해요 우리 자시안 뭐해? 왜 혼자 놀아? 네 우리 자시안 왜 혼자 놀아? 아아 미치겠네 레벨..레벨업 레벨링해요 빨리 아..안위험한데? 어우위험해! 어우위험해! 우와아..와아..못이겨.. 왕정노슨이 어떻게한..그..뭐..예..그.. 그니까 너무 기울었어요 레벨업을 못하셨어..어떻게.. 아.. 배달이 됐네? 밸런스가 너무 심하잖아 이거는.. 한 두번씩 한 점이 아니고.. 이만있다.. 어어어어어어억 아아.. 이거 자시안 너무 못해 우리팀 뭐해 우리 자시안 뭐하는지 모르겠죠 열받아 죽겠네 아주 그냥 뭐해 저 자시안 가만히 있는데? 아 제발 빨리 좀 가라 아 뭐하는거야 와 이걸 못잡아? 못잡아? 와 못잡는다고 이거를? 와 저건 또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어 저거? 와 아 자시안 와 자시안 우리팀 자시안 너무 못한다 아 열받아 아 열받으면 안되지 힐링게임인데 힐링게임인데 열받긴한다 뭐하지? 아니 뭐해? 다시안 됐다 됐다 됐고 붙여넣고 뭐야 아 아 나 툭장에다 있구나 궁당했구나 아니 그냥 맞아주잖아 어 맞아주잖아 이거 이거 신고합니다 신고 들어갑니다 이거는 그냥 맞아주네 네 자시안 우리 다시안 맞아줍니다 지금 이거 신고 들어갑니다 네 신고 바로 들어갈거에요 네 신고 바로 들어갈거에요 신고 바로 들어갈거에요 우리 다시안 맞아줍니다 봐봐 안가잖아 봐봐 안가잖아 아 한심하네 아 저런 저런 녀석들이 제일 싫어 봐봐 아무것도 안해 아무것도 안해 먹자 아 못잡는다 아 못잡는다 아 자시안이 못하는건지 아 그냥 비빈다니까 그냥 뭐 때리지도 않아요 잘 아 진짜 너무하네 진짜 그럴거면 게임을 하지말둔가 못하는거면 이해를 하는데 트롤하는건 이해가 안돼 중앙 가시죠 어 레벨링 많이 안되셨네 가시죠 아 진짜 너무하잖아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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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는 첨프하는데 맞았네 와 나 진짜 야 미치겠네 자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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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봐봐 자시안 못하잖아 그냥 비벼줘 친구가 친구간다 아니 좀 꺼지란 말이야 좀 아 너무한다 진짜 아 우리팀 자시안 신고합니다 또 이거 봐봐 한복 안해 누가 한복 안하는거에요 누구에요 도대체 아 아 열받네 아 열받네 아 봐봐요 저거 비비잖아 지금 봐봐요 비비잖아요 안 때려 안 때린다니까 저거 봐봐요 안 때린다고 봐봐 뭐해요 지금 얘 봐봐 봐봐 안 때리잖아 봐봐 안 때리잖아 봐봐 봐봐 세세하게 치킨척하면서 안 때리고 아 너무한다 진짜 냉전이라 싶으면 진짜 욕 갖고 왔습니다 진짜 아 스탠다드 했으니까 다행이지 이거 신고는 합니다 빙당님 수고하셨어요 네 신고는 하고 갑니다 틀 오리인데 틀 오리인데 음 음 이제 하시.. 하시는 분 계시는가요 이제 이제 맏판 갈게요 맏판 저도 아 진짜요? 흐하하하하하 왜냐면은 이거 그 뭐냐 저기 야생도 딜 들어가는 거잖아요, 야생도 야생도 딜 들어가잖아요 야생 많이 잡았어요 마판티비 너무해, 진짜 아 야생은 안 들어가요? 근데 왜, 근데 왜 그랬지? 왜 그랬지? 비볐어요 안 죽였어 그냥 저기 그, 뭐냐 야생만 잡고 거의 안 잡았어요 유저들은 지금 신고하면, 신고 당하면 완전 그냥 뱀 먹어야 돼 그런 사람들은 제일 열받아, 못하는 건 이해가 가요 못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일부러 트롤하는 건 이해가 안 가요 못하는 건 차라리 이해가 가지 연습을 하면 되는 거니까 많이 줄어들었겠지? 네 분, 다 주무시러 가셨군 저도 마판하고 자러 가겠습니다 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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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디은? 아, 네 아, 네 네 라고 하셨구나 아, 그렇군요 저도 피곤해요 흐흐흐흐 유카리오 따라다니면서 왁타치는 악질 만나는데 아 유카리오로 따라다니면서 왁타치는 악질 아 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진짜, 예 정신이 없네요 주무셔도 돼요 방 좀 키고 흐흐흐흐 잡혔다 빨리 시작 그렇지 잠깐만 흐흐흐 음 이거네 조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플레이 해야겠구만 어, 그러면 나 이걸로 하면 안되겠다 얘를 해야겠다 피카츄 귀엽다 야 또 자시안 또 있네 아 자시안 또 있어요 우와 멋있다 피카츄 있기 때문에 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아 그쵸 트롤은 싫어 진짜 어떻게 된거 어떻게 된거 어떻게 된거야 내가 왜왜왜 에이 뭐야 초반부터 큰일났네 망했네 오 무서워 먹자먹자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치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해 고치나리에게 그림이 어이구 큰일났다 아 야 아예 안돼 아아 기다리고 있겠지 아니네 욕심부리지 말다 어쩌다 아깝다 저거 내가 먹겠소 내가 먹겠소 내가 먹겠소 매지컬 됐어 아 저 위에 저거 아 진짜 죽어라 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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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쇼 잡았쇼 야 내려왔어 못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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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야 빠져야돼 빠져야돼 으아 와아 진짜 너무한다 밸런스도 너무 붕괴잖아 와 벨붕이야 벨붕 와아 이게 데미지가봐 데미지가봐 와 미치겠네 다 당했네 됐다 우리가 먹었고 와아아아아아 열받는구만 아 어떻게 된거야 에너지가 그렇게 살아있어요 아 너 줘야되는데 아 진짜 미안해 너 줘야되는데 아 아 또 왔다 우와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그걸로 할걸 우와 아 진짜 너무하는군 다 뺏기 다 뺏기게 생겼구만 내가 왜 팔도 못됐어 와아 아아 못잡나 못잡아야돼 아아 못잡나 잡았나 잡았구나 됐다 잡았다 와아 됐다 와 됐다 겨우겨 먹었네 와아 진짜 악으로 까고 먹었다 events 그래 윽 펜 돼요 펜 킬 앗 요 pers 킬 좀號 survive 후 partes 13 형 Sachen 생if 의 열이 엄청 많네 포기 포기 이분도 레벨 9가 되야되는데 일부러 왜 안먹는거같지? 왜 안먹지? 트롤인가? 아닌거같은데 아 위에 안먹고 제레를 때리고 있을때 우리가 아래쪽에서 먹으면 되는데 자 한복 한복 아 이거 안된다 밸붕이 너무 심해 밸붕이 안돼 와 저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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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밸런스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너무한다 이래라 진짜 그니까 긴급 해치 필요하다니까 이거 진짜 그니까 긴급 해치 필요하다니까 이거 진짜 너무해 이거는 아니 적당히 해야되는데 너무하잖아요 이거는 진짜 쉿 열받고 끝났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구요 이따 저녁에 다른 방송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이 놀러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